안녕하세요. 신의티비입니다. 오늘은 마녀에게 잡혀갔던 어느 여자가 청년의 기지로 다시 되돌아온다는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동아 황금 머리카락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황금 머리카락을 가진 어여쁜 아가씨가 살았습니다. 저 탐스럽게 빛나는 머리카락 좀 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아가씨의 머리카락을 부러워했지요. 어느 날 이온 마을에 사는 대장장의 청년이 이 소문을 듣고 아가씨에게 청혼을 하러 왔습니다.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진 예쁜 아가씨로군요. 아가씨의 부모님도 청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씩씩하고 훌륭한 청년이군. 첫눈에 반한 두 사람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아가씨가 말했어요. 어머니, 숲에 가서 버섯과 산딸기 좀 따올게요. 아가씨는 겨울 내내 두고 먹을 산딸기 잼과 대장장이 청년이 좋아하는 버섯 수프를 만들려고 했지요. 숲속에 늙은 마녀가 살고 있으니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네, 걱정 마세요. 아가씨는 나물 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가씨는 풀숲을 헤치며 버섯을 찾았어요. 하지만 먹을 수 없는 독버섯 뿐이었지요. 그날따라 잘 익은 산딸기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아가씨는 자기도 모르게 숲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와, 버섯이다. 숲 깊은 곳으로 들어가니 싱그러운 버섯과 빨갛게 잘 익은 산딸기가 소복하게 달려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버섯과 산딸기를 땄답니다. 한참 뒤 아가씨는 굽혔던 허리를 폈어요. 그만 따도 되겠는걸? 주위는 벌써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어머, 벌써 날이 저물려고 하네.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아가씨는 젠 걸음으로 보지러니 산길을 걸었지요. 그때 시커먼 망토를 머리까지 뒤집어쓴 할머니가 아가씨 앞에 불쑥 나타났습니다. 어디를 가는 거지? 아가씨는 깜짝 놀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누, 누구세요? 내가 힘들어서 그러니 나를 좀 업고 가. 아가씨는 겁이 덜컥 나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아가씨의 긴 머리카락을 낚아채며 말했어요. 어딜 도망가려고. 할머니는 아가씨의 머리카락을 찬찬히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오, 황금빛 머리카락이 참 담스럽군. 그러더니 갑자기 기다란 지팡이를 탁 내리치며 중얼중얼 주문을 외웠어요. 그러자 아가씨는 눈 깜짝할 사이에 황금 갈기를 가진 말로 변해버렸지 뭐예요. 이 말을 타고 다니면 아주 멋지겠는걸. 할머니는 감탄하며 황금 갈기를 쐬다듬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의 등에 올라타려 하자 말은 앞발을 세우며 몸을 비틀었어요. 음, 네가 곧 내 말을 잘 듣게 될 거다. 할머니는 말의 갈 길을 움켜쥐고 허름한 오두막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얌전히 있어. 할머니는 마구 깐에 말을 가두고 문을 잠가버렸어요. 아가씨는 흐느껴 울다가 문득 생각했지요. 어떻게 하면 도망칠 수 있을까? 아가씨는 밤이 새도록 궁리를 했답니다. 다음날 아침, 할머니가 마구 깐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때, 오늘은 나를 태워주겠니? 좋아요, 하지만 먼저 제 발에 편자를 달아주세요. 편자를 달아야 할머니를 태우고 오래 걸을 수 있죠.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구나, 네 발에 편자를 달아주마. 할머니는 말의 눈을 가리고 마을로 내려갔어요. 한편 아가씨의 집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산딸귀와 버섯을 딴다고 나갔는데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네. 숲속 마녀에게 잡혀간 게 아닐까요? 대장장이 청년과 아가씨의 가족들은 숲속을 정신없이 찾아 헤맸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아가씨는 보이지 않았지요. 아가씨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청년은 힘없이 대장간으로 돌아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황금갈기말을 데리고 대장간으로 돌아왔어요. 젊은이, 내 말에 편자를 좀 달아줄게. 네, 금방 달아드릴게요. 대장장이 청년은 화덕에 볼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불꽃을 본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가지 뭐해요. 대장장이 청년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 할머니는 불을 참 싫어하나 보군. 청년은 쇠를 불에 달구고 두드려 편자를 만들었어요. 그러고는 황금갈기말의 발에 박아주었지요. 아가씨는 슬픈 눈빛으로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좀 구해주세요. 하지만 청년은 아가씨를 알아보지 못했답니다. 할머니는 말을 끌고 다시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어때, 이제 나를 데울 수 있겠지. 네, 그런데 제갈과 곱비를 달아야 저를 조종할 수 있잖아요. 그래, 그러고 보니 네 말이 맞구나. 할머니는 다시 대장장이에게 갔습니다. 이보게, 말에게 제갈과 곱비를 달아주길. 대장장이 청년은 말에게 제갈을 물리고 곱비를 묶어주었어요. 그러고는 황금갈기를 쇠다듬으며 물었지요. 할머니, 이렇게 훌륭한 말을 어디서 구하셨어요? 깊은 숲속에서 구했지. 어때, 훌륭한 말이지. 대장장이 청년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깊은 숲속이라면 마녀가 사는 곳인데. 할머니는 말을 숲으로 끌고 가 곱비를 쥐고 명령했습니다. 자, 어서 나를 태워라. 할머니는 마래 등에 올라타려고 연신 발버둥 쳤지만 자꾸 마래 등에서 미끄러졌어요. 할머니, 말 안장이 있어야 제 등에 앉을 수 있어요. 버섯과 산딸기를 가져가서 말 안장을 사세요. 할머니는 버섯과 산딸기가 담긴 아가씨의 바구니를 들고 다시 대장장이에게 갔습니다. 이보게 젊은이, 말 안장을 사러 왔네. 할머니는 청년에게 바구니를 내밀었어요. 젊은이는 바구니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이건 아가씨의 바구니가 아니야? 대장장이 청년은 말을 다시 한번 찬찬히 쳐다보았습니다. 말의 눈은 아가씨의 눈처럼 사랑스러웠고, 말의 갈기는 아가씨의 머리카락처럼 황금빛이었지요. 할머니는 말을 타고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대장장이 청년은 할머니의 뒤를 몰래 따라갔지요. 숲에 사는 마녀가 틀림없어. 나뭇가지마다 빨간 끈을 묶어 표시를 해놓았어요. 저기가 바로 마녀의 집이로구나. 할머니가 말을 마구깐에 묶어놓고 들어가자 청년은 몰래 마구깐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가씨, 아가씨가 맞죠? 네, 저예요. 역시 와주셨군요. 아가씨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장장이 청년은 말과 함께 마구깐을 빠져나왔어요. 이놈들, 거기 서지 못해! 할머니가 빠른 걸음으로 쫓아왔습니다. 대장장이 청년은 말을 숨겨놓고 빈 창고로 들어갔어요. 저 마녀는 불을 싫어하지. 어디 혼 좀 놔봐라. 청년은 집단에 불을 붙이고 크게 말 울음소리를 냈지요. 여기에 숨었구나. 할머니가 창고로 뛰어들어오자 청년은 재빨리 뛰어나오며 문을 잠갔습니다. 불길은 거세게 타올라 창고를 금세 태워버렸답니다. 대장장이 청년은 말을 숨겨둔 곳으로 달려갔어요. 아가씨, 그곳에는 말대신 황금빛 머리카락을 가진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청년의 품에 안겨 기쁨에 눈물을 흘렸어요.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지요. 아가씨는 청년을 위해 보글보글 버섯 수프를 그리고 맛있는 산딸기 잼도 만들었답니다.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수다쟁이 우크라이나의 한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무슨 일이든 다른 사람에게 떠벌리기를 좋아했지요. 어느 날 농부가 밭을 갈다가 황금이 가득 든 항아리를 발견했어요. 농부는 펄쩍 뛰며 좋아했지만 곧 소다쟁이 아내 때문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밭 주인이 알면 당장 자기 거라고 우기며 빼앗아 갈 텐데 농부는 생각 끝에 한 가지 꾀를 냈어요. 냇가에 가서 그물에 토끼를 집어넣고 물고기는 숲에다 뿌려놓았지요. 나뭇가지에 과자를 걸어두고 말입니다. 집에 돌아온 농부는 아내를 숲에 데리고 갔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농부가 숲에서 물고기를 잡더니 나무에서 과자를 따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냇가에 가더니 그물로 토끼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농부는 숨겨두었던 황금 항아리를 보여주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입이 근질거려 참을 수가 없었지요. 우리 집에 황금 항아리가 있어요. 소문은 순식간에 온 동네에 퍼지더니 그 밭은 내밭이니 어서 황금 항아리를 내놓게 네? 황금 항아리라니요? 요즘 제 아내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자 수다쟁이 아내는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그날 숲에서 물고기를 잡고 나무에서 과자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냇가에서 토끼를 잡았다구요. 이 말을 들은 밭 주인은 화를 버럭 내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는 소다쟁이 버릇을 고치고 농부는 황금을 팔아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불새 옛날 러시아에 이반 왕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반 왕자는 사냥을 무척 좋아했어요. 새로운 사냥감이 나타나면 어디든지 달려가 화를 당겼지요. 온 나라의 새와 짐승들을 모두 사냥해본 이반 왕자는 새로운 사냥감을 찾아 헤맸습니다. 누구도 잡아보지 못한 사냥감을 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온 나라를 다 쏟아녀도 새로운 사냥감을 찾지 못했던 이반 왕자는 잔뜩 실망한 채 사냥터를 지키는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 어디 새로운 사냥감이 없을까요? 이 나라에는 더 이상 나를 매혹시키는 것이 없소. 왕자님 젊은이들은 늘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지요. 하지만 새로움은 위험이 따르게 마련이랍니다. 위험이라고요? 위험이라고요? 그건 할아범처럼 늙은이들이나 겁내는 것 아니요? 이반 왕자가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반 왕자가 흥미를 느끼며 물었습니다. 이반 왕자가 흥미를 느끼며 물었습니다. 이반 왕자의 머릿속에 이반 왕자가 흥미를 느끼며 물었습니다. 이반 왕자의 머릿속에 물을 따르면 불새는 눈부신 금빛 날개를 가진 아름다운 새인데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구라도 불새를 함부로 잡으면 무서운 일을 당한다고도 전해지고 있지요. 하지만 누구도 불새를 본 적도 잡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확실한 건 알 수 없었습니다. 왕자님 혹시 불새를 발견해도 함부로 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사냥터 하라범은 이반 왕자가 걱정이 되어 다시 한번 당부를 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그냥 한 번만이라도 보기나 했으면 좋겠소. 이반 왕자는 이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새를 잡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 뒤 이반 왕자는 불새를 찾아 여기저기 헤매고 다녔어요. 하늘을 향해 쭉쭉 뻗은 나무가 가득한 깊은 숲 속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커다란 호수 신비한 동물들이 많이 산다는 늙과 바다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불새는 커녕 그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지요. 그래도 왕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반 왕자는 1,000년이나 된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갔습니다. 하늘을 향해 곱게 뻗은 나무들은 하늘을 가릴 듯 커다란 잎을 펄럭이고 있었고 그 사이로 그 사이로 솔솔 신비한 향기가 날아다녔습니다. 이 숲은 분위기가 이상한 걸 어쩌면 불새가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군. 이반 왕자는 주위를 유심히 살피며 점점 숲 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도 불새는 커녕 까마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숲은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 고요하기만 했지요. 안되겠다. 그만 나가야겠어. 이반 왕자는 숲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깊숙이 들어온 탓이었을까요? 아무리 둘러보아도 밖으로 나가는 길을 찾을 수 없었지요. 이미 날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숲 속이라 어둠이 더욱 일찍 찾아왔습니다. 이반 왕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로 그때 번쩍 눈부신 불덩이가 왕자의 눈앞으로 휙 지나갔습니다. 아 불쌤다. 이반 왕자는 서둘러 불쌤의 뒤를 쫓았습니다. 불쌤는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이반 왕자는 불쌤가 내려앉았을 것 같은 나무를 향해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남과 이반 왕자는 신비로운 사과나무 앞에서 그만 걸음을 멈추고 말았어요. 그 나무에는 탐스러운 금빛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있었습니다. 이반 왕자는 넋을 잃고 사과나무를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늘 하늘 높은 곳에서 불덩이가 내려오는 듯 하더니 휘황찬란한 빛이 나는 불쌤가 황금 사과나무에 내려왔는 것이었어요. 이반 왕자는 활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대로 활 시위를 당기면 불쌤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지요. 그러나 불쌤를 잡으면 활을 입는다는 전설이 생각나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사이에 불쌤는 다시 하늘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아깝다. 불쌤가 날아가자 이반 왕자는 곧 활을 쏠 걸 하는 후회가 밀려들었어요. 그런데 불쌤는 멀리 날아가지 않고 사과나무 주위를 뱅뱅 돌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이반 왕자는 넋을 잃고 쳐다보았습니다. 불쌤는 다시 나무에 내려앉으려는 듯 낮게 날았습니다. 이반 왕자는 정신을 차리고 두 손을 쭉 뻗어 불쌤을 쭉 뻗어 잡았어요. 불쌤는 왕자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날개를 푸드덕 거렸지요. 불쌤가 날개를 퍼덕일 때마다 금빛 가루가 빗방울처럼 반짝거리며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반 왕자는 불쌤을 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왕자님 저를 놓아주세요. 마침내 불쌤가 왕자에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잡고 싶었는데 해치지는 않을게. 저는 보통 새가 아니랍니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를 놓아주시면 그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이반 왕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토록 잡고 싶었던 불쌤를 놓아주고 싶지는 않았지만 간절히 부탁하는 불쌤가 가여워졌지요. 이반 왕자는 불쌤을 쥔 손의 힘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받으세요. 제 금 깃털을 하나 드릴게요. 왕자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깃털을 흔드세요. 그럼 도움이 될 거예요. 불쌤는 커다란 날개를 흔들어 인사를 하고 멀리멀리 사라졌습니다. 이반 왕자는 불쌤의 깃털을 주어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불쌤와 헤어진 이반 왕자가 막 돌아섰을 때였습니다. 처음 보는 커다란 성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성이 언제부터 여기 있었지? 이반 왕자는 무엇에 홀린 듯 성 안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천천히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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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요. 계단 끝에서는 구슬픈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음악 소리가 멈추자 곧 성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반 왕자는 저도 모르게 몸을 숨겼지요. 성 안에서 나온 사람은 아름다운 소녀들이었습니다.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긴 머리를 치렁치렁 늘어뜨린 소녀들은 모두 열두 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얌전히 계단을 내려와 황금 사과나무 아래에 모였습니다. 달빛이 비쳐 황금 사과는 더욱 고결한 황금빛을 띄었지요. 그 가운데 공주처럼 보이는 소녀가 사과나무를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나무에서 황금 사과가 우수수 떨어졌지요. 소녀들은 사과를 하나씩 주워들고 공처럼 던지며 놀았습니다. 놀이는 무척 재미있어 보였지만 누구도 소위를 내거나 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소녀들이 왜 말을 하지 않을까 이곳은 참 이상한 곳인 것 같아. 이방 왕자는 궁금한 생각이 들어 소녀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깜짝이야 당신은 누구시죠? 여긴 어떻게 왔나요? 공주처럼 보이는 소녀가 다른 소녀들을 등 뒤로 숨긴 채 이반 왕자에게 물었습니다.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반 왕자예요. 불새를 찾으러 왔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누구신가요? 소녀들은 이반 왕자의 예의바른 태도에 안심한 듯 공주 뒤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잘해오나 공주입니다. 하긴 지금은 공주가 아니라 노예로군요. 나쁜 마왕의 성에 갇힌 신세니 말입니다. 당신도 어서 돌아가세요. 마왕한테 들키는 날에는 돌로 변하고 말 테니까요. 이반 왕자의 왕자는 자레오나 공주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쁜 마왕이 누구지요? 왜 돌로 변한단 말입니까? 이곳에 살고 있는 코체이라는 나쁜 마왕은 젊은 남자들이 들어오면 모두 돌로 만들어 버린답니다. 저와 제 시녀들은 하루종일 갇혀있다가 이렇게 밤에만 잠깐 밖에 나갈 수 있지요. 제 신하들 중 남자들은 모두 돌이 되어버렸답니다. 공주는 계단과 성문 앞까지 쭉 늘어선 돌들을 가리키며 슬픈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어서 도망치세요. 더 이상 코체이가 남자들을 돌로 만드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반왕자는 고개를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이반왕자는 이미 자레우나 공주에게 반해서 그녀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요. 자레우나 공주도 이반왕자의 늠렘한 모습이 믿음직 했답니다. 둘은 마왕이 나타나기 전까지 즐겁게 춤을 추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숲 한쪽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자레우나 공주는 깜짝 놀란 얼굴로 황급히 계단을 올라가며 소리쳤어요. 왕자님 어서 달아나세요. 코채이가 오고 있어요. 들키는 날엔 난 당신이 돌이 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요. 달아나세요. 왕자님 시녀들도 자레우나 공주의 말을 똑같이 따라했어요. 자레우나 공주와 시녀들은 이반왕자만 남긴 채 서둘러 성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행여 이반왕자가 따라와 나쁜 일을 당할까 봐 성문도 굳게 닫아버렸지요. 하지만 이반왕자는 자레우나 공주를 두고 달아날 수 없어서 몰래 성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코채이의 하인들이 마귀 무리에게 잡히고 말았지요. 마귀들은 이반왕자를 꽁꽁 묶어놓고 코채이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자레우나 공주와 시녀들은 이반왕자가 잡힌 것을 보고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 했지만 도와줄 방법이 없었답니다. 이윽고 코채이 마왕이 나타났어요. 너는 누구냐 감히 내성에 들어와서 살아나갈 생각은 아니겠지? 코채이는 이반왕자를 비웃었습니다. 그러고는 괴상한 주문을 외기 시작했어요. 주문이 끝나면 이반왕자도 다른 남자들처럼 한 덩어리 돌로 변하게 될 터였지요. 괴상한 주문은 계속되었고 마귀들은 기쁨에 들떠 요란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때 이반왕자의 머릿속에 불새가 준 깃털이 떠올랐어요. 맞아 깃털이 나를 도와줄 거야. 이반왕자는 겨우 팔을 움직여 품속의 깃털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코채이를 향해 깃털을 살살 흔들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채이가 주문을 외다 말고 쿨쿨 잠이 들고 말았던 것이지요. 요란하게 웃고 떠들던 마귀들도 하나 둘 잠에 빠졌습니다. 모두들 드르렁드르렁 코를 볼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반왕자와 자레오나 공주는 마왕의 숲을 빠져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숲을 빠져나가기 전에 할 일이 있어요. 자레오나 공주는 이반왕자를 어떤 동굴로 데리고 갔어요. 이 동굴 속에 쇠로 만든 상자가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오세요. 이반왕자는 공주의 말대로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상자는 무척 무겁고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뚜껑도 단단하게 덮여 쉽게 열리지 않았지요. 이반왕자는 있는 힘껏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타조 알만한 동그란 유리구슬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구슬이요? 이반왕자가 물었어요. 이 구슬에는 코체의 영혼이 들어 있답니다. 이 구슬이 안전하게 보존되는 동안 코체의 는 절대 죽지 않는답니다. 이반왕자는 그 구슬을 높이 쳐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소? 그러고는 구슬을 바위 위에 힘껏 던져 깨뜨려 버렸지요. 구슬이 깨지는 것과 동시에 코체의 마법도 모두 풀렸습니다. 울창하던 숲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돌로 변했던 남자들은 모두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왔지요. 으새새하던 마왕의 성이 있던 자리에는 자레우나 공주의 화려한 성이 나타났습니다. 자레우나 공주는 기쁨에 넘쳐 이반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 나라를 찾았군요. 불새 덕분이라오. 이반왕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불새에게 좋은 일을 해주었기 때문이겠지요. 자레우나 자레우나 공주도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제 다시 불새를 볼 수 있을까? 이반왕자는 손에 든 불새의 깃털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듯 말했습니다. 얼마 뒤 이반왕자와 자레우나 공주는 결혼을 하여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햄릿 옛날 덴마크에 어질고 위험있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갑작스럽게 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비 겉으로 드는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왕의 동생인 클로디어스와 서둘러 결혼을 하였습니다. 재면도 없단 말인가 왕이 죽은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재혼을 하다니 아무래도 선왕이 갑자기 죽은 일이 의심스럽군.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속닥 거렸습니다. 욕심이 많은 클로디어스가 왕이 왕이 되기 위해 형을 죽이고 거투르드 왕비와 결혼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떠돌았지요. 갑작스런 왕의 죽음에 누구보다 충격을 받은 사람은 왕자 햄릿이었습니다. 햄릿은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슬픔이 훨씬 컸습니다. 햄릿은 유달리 정직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햄릿의 잘생긴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깊은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괴로운 건 어머니의 배신이었습니다. 야망 때문에 삼촌 클로디어스가 아버지를 독살한 게 틀림없어. 어머니도 공범자일까? 그랬다면 정말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지. 강교하고 냉혹한 뱀과 뭐가 다르단 말인가. 햄릿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고 심한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햄릿의 논에는 아름다운 세상도 마치 환폐한 숲처럼 느껴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매일 밤 자정 무렵 궁궐 앞 연단에 선왕을 닮은 유령이 나타난다는 것이었어요. 선왕처럼 하얀 수염을 길게 기르고 살았을 적에 자주 입던 옷을 입었다는군. 백지창처럼 얼굴이 창백하고 몹시 슬픈 얼굴을 하고 있대. 햄릿은 죽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무언가 할 말이 있어서 유령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내가 직접 아버지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겠어. 캄캄한 어둠이 내리자 햄릿은 친구 호레이쇼와 함께 유령이 나타난다는 연단 위에 섰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정말로 유령이 나타날 것처럼 으스스 해졌지요. 저기 유령이 나타났다. 호레이쇼가 손으로 한쪽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햄릿은 유령을 보자 덜컥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유령은 죽은 선왕이 틀림없었어요. 아버지 아버지의 영혼이 편안히 잠들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선왕은 아무 말 없이 햄릿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안 돼 햄릿 유령을 따라가면 죽을지도 몰라. 저 유령은 분명히 선왕이다. 설사 죽는다고 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나는 세상에 미련이 없으니까. 아무도 없는 둘만의 장소에 도착하자 선왕의 유령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햄릿 나는 너의 삼촌이자 내 동생인 클로디어스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되었다. 내가 뜰에서 낮잠을 자고 있을 때 클로디어스가 몰래 다가와 내 귀에 독약을 흘려보냈단다. 독약은 순식간에 내 온몸으로 퍼져 피를 굳게 하고 살갗을 까맣게 타들어가게 했지. 산왕의 죽음에 대해 알게 된 햄릿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클로디어스는 사악한 뱀이로군요. 그렇다면 어머니도 그 일에 관해 알고 있습니까? 내 어머니는 나를 배신하고 클로디어스와 결혼을 했다. 하지만 내 어머니에 대한 복수는 하늘의 심판에 맡기자. 내 아들아 나를 사랑한다면 사악한 클로디어스에게 복수를 해다오. 햄릿은 선왕의 말을 따르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유령을 만난 후 햄릿은 더욱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였지요. 햄릿은 비통하게 흐느끼며 아버지의 복수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습니다. 이러다 클로디어스에게 의심을 받겠구나. 그렇게 되면 아버지의 복수도 물거품이 될 거야. 햄릿은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좋은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미치강의가 되는 거야. 그러면 클로디어스도 나에 대해서 마음을 놓겠지. 그날부터 햄릿은 일부러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옷도 가장 지저분하게 입고 이상한 행동을 불쑥불쑥 하곤 했답니다. 예전에 잘생긴 모습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지요. 하지만 갑자기 변해버린 햄릿의 모습에 몹시 슬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햄릿을 사랑하는 오피리어라는 아가씨였어요. 오피리어는 시종장인 폴로니오스의 딸로 햄릿과는 반지를 주고받을 정도로 깊이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햄릿은 살아나는 오피리어에게도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앞에 두고 어떻게 한가한 사랑 노름이나 할 수 있단 말인가. 햄릿은 마음속으로 여전히 오피리어를 사랑하고 있었지만 마주칠 때마다 일부러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오피리어가 슬퍼하자 햄릿은 미안한 마음에 그녀에게 뜨거운 사랑의 편지를 썼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을 의심하고 진리를 의심할지 연정 그대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의심하지 마시오. 오피리어는 아버지 폴로니오스에게 그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폴로니오스는 햄릿의 편지를 왕과 왕비에게 가져갔어요. 이제 보니 햄릿이 미친 것은 모두 사랑 때문이로구나. 폴로니오스 자네가 햄릿과 오피리어의 사랑을 반대하니 햄릿이 병이 든 거야. 불쌍한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이제 그들의 사랑을 허락해 주게. 클로니오스와 거트르드는 햄릿의 병이 오피리어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햄릿은 호시탐탐 복수할 기회를 노렸지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클로니오스가 어디를 가든지 호위병들이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선왕의 유령이 한 마리 정말일까 하는 생각 때문에 쉽게 마음을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악마가 선왕의 모습으로 나타나 복수를 부추기는 건 아닌지 끊임없이 의심이 생겼습니다. 아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고민에 빠진 햄릿은 클로니오스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살해당한 것과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자 클로디어스가 진짜 살인자인지 아닌지는 가까이에서 표정을 보면 알 수 있겠지. 연극을 준비한 후 햄릿은 왕과 왕비를 초대했습니다. 햄릿은 클로디어스의 표정을 살피기 위해 일부러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드디어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연극의 줄거리는 한 영주의 동생이 형을 죽이고 영주의 부인과 결혼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영주의 동생이 정원에서 형의 귀에 독약을 흘려보내 살해하는 장면이 나오자 클로디어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불을 켜라 이 연극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클로디어스는 벌떡 일어나더니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클로디어스의 얼굴을 본 햄릿은 선왕의 유령이 한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햄릿이 눈치챈 것은 아닐까? 클로디어스는 햄릿의 속마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왕비와 햄릿을 함께 있게 하고 폴로니우스로 하여금 커튼 뒤에 숨어서 그들의 대화를 엿듣도록 했습니다. 햄릿 네 행동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불쾌하게 만들었는 줄 아느냐? 어머니야말로 제 아버지를 불쾌하게 했지요. 햄릿은 거투르드가 아버지를 죽인 클로디어스를 감싸자 몹시 화가 났습니다. 당신은 전에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왕비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자마자 남편의 동생과 결혼하여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함부로 떠들면 왕을 불러오겠다. 거투르드가 사람을 부르려고 하자 햄릿은 거투르드의 손목을 세게 잡아채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거투르드는 햄릿이 자기에게 해를 끼칠까봐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커튼 뒤에서 엿듣고 있던 폴로니우스가 크게 외쳤지요. 밖에 누구 없느냐 왕비님이 위험하다. 햄릿은 커튼 뒤에 숨은 사람이 클로디어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복수의 칼을 뽑아 들고 사정없이 그 사람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칼에 찔려 쓰러진 사람은 오펠리어의 아버지인 폴로니우스 였습니다. 햄릿 어쩌면 이리도 잔인할 수가 있단 말이냐 커튼 드는 잔뜩 겁에 질렸습니다. 햄릿은 정신을 수습하고 마지막으로 커튼 르드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아버지를 그리 쉽게 잊을 수 있나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죽인 비열한 살인자와 결혼하셨어요. 어머니의 행동은 모든 여성들의 맹세를 의심하게 만들었지요. 모든 미덕을 위선으로 바꾸었고 결혼서약을 쓰레기처럼 만들었습니다. 거투르드는 골문 상처를 후벼파는 듯한 큰 아픔을 느꼈습니다. 햄릿은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거투르드에게 호소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잘못을 회개하고 기품있던 제 어머니로 돌아와 주십시오. 햄릿 내가 잘못하였구나. 그래 이제 뭐든지 네 말대로 하마. 거투르드는 진심으로 햄릿에게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클로디어스는 눈에 가시 같았던 햄릿을 덴마크 밖으로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햄릿은 고향인 덴마크를 떠나 영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클로디어스는 햄릿을 호비하는 병사에게 영국 왕실에 보내는 편지를 주었습니다. 햄릿이 도착하는 대로 죽이라는 비밀 편지였지요. 하지만 햄릿은 클로디어스가 붙여준 호위병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편지를 몰래 훔쳤습니다. 나를 죽이겠다고 어림도 없지. 햄릿은 편지에 자기 이름 대신 다른 신화의 이름을 써넣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 거의 도착할 즈음 해적들의 공격을 받아 햄릿이 포로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가 덴마크의 왕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보상금을 노린 해적들에 의해 덴마크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햄릿은 클로디어스를 만나기 위해 곧바로 궁궐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놀랍게도 햄릿이 사랑했던 오피리어의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누가 죽었나 보군 누구의 장례식이지 햄릿은 오피리어가 죽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피리어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남자의 손에 죽은 일에 큰 충격을 받고 그만 미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버드나무 가지에 화환을 걸려다가 연못에 빠져 숨을 거두었습니다. 오피리어 아름답게 왔다가 아름답게 가는구나 누구보다 내 아들의 아내가 되길 바랬는데 거트루드가 오피리어의 시신 위에 꽃을 놓으며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햄릿은 그제야 사랑하는 연인이 죽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오피리어의 오빠인 레어티스가 오피리어의 시신을 껴안고 슬피 통곡하였습니다. 비켜라 그녀와 함께 묻힐 사람은 바로 나다. 햄릿은 레어티스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였습니다. 아니 너는 내 아버지와 여동생의 원수인 햄릿이 아니냐? 좋다. 오늘 여기서 끝장을 내주마. 레어티스는 햄릿의 멱살을 움켜잡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말리자 싸움은 거기서 끝이 났고 햄릿도 레어티스에게 정중히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햄릿을 없앨 수 있을까? 클로디어스는 레어티스를 이용해 햄릿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레어티스 그리고 햄릿 두 사람의 화해를 위해 이틀 후에 친선 펜싱 시합을 열 것이다. 드디어 펜싱 시합이 열리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클로디어스는 사람을 시켜 레어티스의 칼끝에 몰래 독을 묻혀 두었습니다. 경기를 시작하라. 신호가 떨어지자 햄릿과 레어티스는 주저하지 않고 상대방을 깊숙이 공격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햄릿이 우세했지만 얼마 후 레어티스가 맹렬하게 치고 들어왔습니다. 햄릿은 칼을 막으려고 했지만 방심한 틈에 어깨에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햄릿은 칼을 마구 휘둘렀지요. 두 사람의 칼이 부딪히더니 동시에 땅에 떨어졌습니다. 햄릿은 얼른 칼을 주워 레어티스를 찔렀습니다. 그런데 운이 나쁘게도 그 칼은 레어티스가 처음에 들고 있던 독이 묻은 칼 이었습니다. 레어티스는 상처를 움켜잡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클로디어스는 햄릿이 이길 경우를 대비해서 독이 묻은 술잔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거투르드가 시합을 보다가 갑자기 목이 탔던지 그 술을 마시고 말았습니다. 거투르드는 매우 고통스러워하다가 숨을 거두었지요. 왕비가 독살되었다. 범인을 찾을 동안 모든 문을 잠그도록 하여라. 햄릿은 음모를 눈치채고 병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때 거의 숨이 넘어가는 목소리로 레어티스가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햄릿 범인은 바로 클로디어스 왕입니다. 당신도 곧 죽을 거예요. 칼끝에 독약을 발라두었어요. 이 음모는 모두 왕이 꾸면 레어티스는 마지막 말을 맺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햄릿에게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햄릿은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독이 묻은 칼로 클로디어스의 가슴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다 타버린 촛불처럼 햄릿의 목숨도 꺼져갈 무렵 그는 친구 호레이쇼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였습니다. 나의 친구 호레이쇼 이제 자네만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네. 부탁이니 이 비극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알려주게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약속하겠네. 호레이쇼의 말에 햄릿은 그제야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의 동화 국선생전 옛날 주나라 주천땅에 국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국성은 어렸을 때부터 위나라 신하 서막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지요. 서막은 나라에서 술을 금지하는 명을 내렸을 때에도 항상 술에 취해 있을 정도로 술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술을 마치 성인처럼 받들어 모시기까지 했지요. 이렇게 술을 좋아했던 서막은 국성에게 직접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성이다. 그러나 예로부터 이름은 귀한 것이라 함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니 평소에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중지라고 했으면 좋겠구나. 여기에서 국성은 맑은 술을 뜻하고 중지는 술에 취한 모습을 나타낸 곤드레 만드레를 뜻합니다. 그 후부터 국성은 사람들에게 흔히 중지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국성의 먼 조상은 온 일하는 따뜻한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항상 열심히 일해서 생활이 넉넉했지요. 그러나 정나라가 주나라를 칠 때 정나라에서 그를 잡아갔기 때문에 그의 자손들은 정나라 여기저기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국성의 가문이 주천에 살게 된 것은 할아버지 모 때부터 였습니다. 모는 보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국모의 아들 즉 국성의 아버지 찬은 국시 집안에서 처음으로 벼슬 살이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찬은 흰 수를 뜻합니다. 평원 도고라는 벼슬에 오른 국 찬은 농사와 관련된 일을 맡아보던 국시의 딸과 결혼하여 국성을 낳았습니다. 국성은 어렸을 때부터 마음이 크고 넓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은 국성의 아버지를 찾아왔다가도 국성에게 눈을 떼지 못했어요. 이 아이의 마음이 참으로 깊고도 넓소. 마치 넓은 바다에서 줄렁거리는 물결과도 가꾸려. 어린아이지만 마음이 이보다 맑을 수가 없고 또 아무리 흔들어도 흐려지지 않는단 말이요. 그러니 이 아이와 이야기하는 것이 그대와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즐겁구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국성은 어엿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국성의 됨됨이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국성의 친구 중에는 중산에 사는 유영과 심양에 사는 도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국성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루라도 이 친구를 보지 않으면 마음이 울적해지는걸. 그러게 말일세 국성을 보면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기분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유영과 도잠은 하루가 멀다 하고 국성을 찾아왔습니다. 국성도 두 친구들이 자신을 찾아올 때마다 반갑게 맞이해 주었지요. 국성 오늘도 자네를 보러 이렇게 찾아왔네. 기다리고 있었네. 어서들 오게나. 유영과 도잠은 국성의 집에서 피곤한 줄도 모르고 며칠 동안이나 즐겁게 놀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국성의 훌륭한 됨됨이까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라에서 그에게 조구연이라는 벼슬을 내렸어요. 그러나 국성은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제가 아직 부족하여 벼슬을 받을 수 없어옵니다. 그러나 국성이 벼슬 자리를 사양했는데도 조정의 관리들은 임금에게 계속하여 그를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임금은 그의 됨됨이를 직접 살펴보기 위해 수레를 보내어 국성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국성이 도착하기 전에 한 신하가 임금에게 아뢰였습니다. 배하 지금 하늘에서 별 하나가 유난히 반짝이고 있사옵니다. 이것을 보니 국성은 큰 인물이 분명하옵니다. 이었고 국성이 궁궐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임금은 기쁜 마음으로 국성을 맞이했어요. 그대가 바로 주천 땅에서 온 국성인가 그대의 향기로운 이름을 오래전부터 익히들어 알고 있노라. 임금은 국성이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맞이하는 일을 맡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예의범절을 주관하는 일까지 담당하도록 했지요. 이때부터 국성은 나라의 모든 제사를 맡아보게 되었답니다. 국성에 대한 임금의 사랑은 나날이 커져만 갔어요. 그래서 임금은 국성이 궁궐로 들어올 때 가마를 타고 들어오게 했으며 이름도 국선생이라고 높여 불렀습니다. 임금은 불쾌한 일이 있을 때에도 국성의 얼굴만 보면 곧 마음이 풀어져 크게 웃었습니다. 국성은 어느새 임금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신화가 되었어요. 국성은 마음 씀씀이가 넓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과 곧잘 친해졌습니다. 특히 임금과는 스스럼 없이 가까워졌으며 임금이 있는 곳이라면 자리를 가리지 않고 모두 따라다녔지요. 잔치 자리에서도 임금과 허물없이 함께 놀 정도였습니다. 국성에게는 혹 폭 역 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혹은 독한 술 폭은 진한 술 역은 쓴 술을 뜻합니다. 이들은 임금의 사랑을 받는 아버지를 믿고 잘난 척하며 오만하게 행동했어요. 임금께서 가장 아끼는 신화가 우리 아버지인데 어느 누가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도 있단 말인가 그러자 국성과 세 아들의 행동을 보다 못한 중서령 모형이 임금에게 글을 올렸습니다. 모형이란 붓을 뜻합니다. 국성이 폐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모두 언짢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성은 원래 보잘것없는 신분으로 폐하의 은혜를 얻어 지금의 자리에 올랐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국성은 몸가짐을 바르게 하지 않고 모든 일을 제멋대로 하면서 마구 날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를 걱정하는 백성들의 목소리가 온 천하에 가득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국성은 분명히 나라의 잘못을 바로잡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니며 백성들에게만 피해를 끼치는 신하입니다. 그의 세 아들 또한 폐하의 사랑을 받는 제 아비를 믿고 무례하게 굴어 세상 사람들이 모두 괴로워 하고 있습니다. 포디 폐하께서는 이들에게 모두 사약을 내려 백성들의 입을 막아 주시옵소서. 모형이 임금에게 그를 올린 것을 안 국성의 세 아들은 모두 독이 든 술을 마시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국성은 벼슬 자리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국성의 절이 되었으니 나도 살 면목이 없구나. 국성과 친하게 지내던 치의자도 술에서 몸을 떨어뜨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치의자는 술을 담는 항아리를 뜻합니다. 치의자는 목숨을 끊기 전까지 임금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남을 웃기는 재주가 있었는데 임금이 그의 우스갯소리를 매우 좋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대골에서 국성과 자주 만났고 머지않아 둘은 각별한 사이가 되었지요. 그 후로 두 사람은 임금을 배러갈 때면 같은 수레를 타고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피곤했던 치의자가 수레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국성은 치의자를 놀리면서 말했지요. 전에는 비록 배가 크지만 속은 텅 비어 있으니 도대체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러자 치의자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자네들 수백 명은 족 귀담엄 수 있지. 이처럼 두 사람은 항상 우스갯소리를 주고받을 정도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던 것입니다. 국성이 벼슬을 잃고 물러나자 제 마을과 경 마을 사이에서 도둑들이 떼를 지어 일어났습니다. 재는 배꼽을 격은 가슴을 뜻합니다. 도적대가 기생을 부린다는 소식을 들은 임금은 탄식했어요. 도적대를 잡아들이려고 하는데 누구를 보내면 좋겠는가? 배하 배하 지금 신하들 중에는 도적대를 잡아들일 만한 인물이 없사옵니다. 어허 그게 무슨 소리더냐 그럼 도적대가 날뛰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자는 것이냐 한 사람이 있기는 하오나 그게 누구란 말이냐 어서 말해보아라 얼마 전에 죄를 짓고 벼슬에서 쫓겨난 국성입니다. 도적대를 잡아드릴 인물로 국성만한 사람이 없사옵니다. 국성 이야기가 나오자 임금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곧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구나 국성에게 군사를 주어 도적들을 잡아드리도록 하라. 다시 벼슬을 얻게 된 국성은 길을 떠나기 전에 군사들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잘 들어라 우리는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도적대를 잡아드리려는 폐하의 명령을 받았다. 그러니 반드시 도적들을 모두 잡아야 한다. 나도 목숨을 거고 싸울 것이니 너희들도 내 명령에 따라 끝까지 싸워주기를 바란다. 국상은 군사들을 엄하게 다루면서도 솔선수범하여 모든 고생을 함께 했습니다. 국성의 이러한 모습을 본 군사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용감히 싸웠지요. 그리하여 국성 일행은 도적대를 모두 소탕할 수 있었습니다. 국성이 도적대를 모두 물리치고 돌아오자 임금은 크게 기뻐했어요. 그동안 고생이 많았네. 지난 날의 일들은 모두 잊고 이제 나를 위해 다시 일해주게. 그러면서 임금은 국성에게 상동 후라는 벼슬을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어요. 국성은 문득 자신이 벼슬 자리에서 물러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성은 고민 끝에 임금에게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본래 천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여러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팔려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폐하를 뵙게 되어 비로소 제 인생이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폐하의 은혜에 조금도 보답하지 못했습니다. 폐하께서는 저를 늪해서 건져주시고 항상 감싸주셨지만 저는 오히려 나라에 해만 끼쳤습니다. 이제 저는 병까지 얻어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벼슬 자리에서 물러나 남은 삶을 편히 보내고자 합니다. 이러한 저의 뜻을 알아주시고 부디 제 청을 거절하지 말아주시옵소서. 하지만 임금은 국성의 청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신하를 불러 일렀지요. 국성에게 좋은 약을 보내고 뛰어난 의원을 불러 그가 나을 수 있도록 정성껏 치료하게 하라. 임금의 명을 받은 신하는 그 길로 국성의 집을 찾아가 좋은 약을 전해주었습니다. 국성은 약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배하의 큰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드려야 할지. 그러나 국성의 굳은 결심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국성은 임금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자신의 청을 들어달라는 글을 다시 한 번 올렸습니다. 배하, 나라에 해만 끼친 저에게 이처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황공하옵니다. 제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폐하께 받은 은혜는 아마 다 갚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벼슬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제 결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정을 들이오니 제발 거두어 주시옵소서. 국성의 글을 본 임금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임금은 국성을 한 번 더 설득하기 위해 직접 궁궐로 불러들였어요. 하지만 국성은 이번에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임금도 더 이상 어쩔 수 없었지요. 그대의 청을 허락하겠으니 부디 오래 살기를 바라노라. 마침내 임금에게 허락을 받은 국성은 고향으로 돌아가 지내다가 타고난 수명이 다하여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국성의 아우인 현이 높은 벼슬에 올랐어요. 현은 막걸리를 뜻합니다. 현에게는 네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복숭아 꽃에서 즙을 내어먹고 신선이 되는 방법을 배웠어요. 또한 국성의 조카 주 만 염은 술에 피는 곰팡이들인데 모두 평시 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평은 강물의 흐름을 관리하는 벼슬아치인데 홍수를 막는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술을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신화는 국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성은 원래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국시 집안 출신이다. 그는 넓은 마음과 뛰어난 재조를 갖추어 임금에게 사랑을 받는 신화가 되었다. 그는 신화로서 열심히 나란일을 돕는 한편 임금의 마음도 즐겁게 해주었다. 어느 순간 나라가 아무 걱정 없이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은 모두 그의 큰 공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임금에 넘치는 사랑 때문에 끝내는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말았다. 그러므로 그의 자손들까지 벌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당연한 결과였기 때문에 불만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는 나이가 들어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물러나 자신이 타고난 수명을 다 누리고 세상을 떠날 수 있었다. 주역이라는 책에 때를 보아 떠난다. 는 문장이 있는데 국성이 바로 이 말에 가깝게 행동했다고 할 수 있다. 오늘의 오늘의 동화 사람은 무엇으로 사나 어느 마을에 구두를 만들고 소선하는 구두장이 세몬이 살고 있었습니다. 세몬은 몇 년째 가죽 외토를 아내와 번갈아 입을 정도로 아주 가난했습니다. 세모는 새 외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모은 3루블은 가죽을 사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돈이었습니다. 세모는 마을 농부들에게 5루블을 구워준 적이 있었습니다. 세모는 구워준 돈을 모두 받아서 양가죽을 사기로 했습니다. 세모는 아내의 가죽 외투를 빌려 입고 나뭇가지 지팡이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빌려준 돈을 꼭 받아야 할 텐데 세모는 돈을 빌려준 농부의 집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이 모두 돈을 갚을 형편이 안되어서 돈을 받지 못했지요. 외투 하나 못해 입는 신세라니 세모는 자신의 처지가 한심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세모는 구두수 선비로 받은 이십 카페이카로 주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이 들어가자 온몸이 훈훈해졌지요. 술을 마시니 하나도 춥지 않군. 이렇게 열이 나는데 외투가 무슨 소용 있나. 하지만 아내는 그렇지 않겠지. 세모는 넋두리를 늘어놓으며 마을의 교회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벌써 날이 어두워졌군. 주위를 둘러보던 세모는 멈칫 거렸습니다. 저쪽 교회 담벼락에 무엇인가 희멀건 물체가 보였습니다. 저게 뭘까? 세모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아니 저건 사람이잖아? 교회 담벼락에는 옷 하나 걸치지 않은 벌거숭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죽었는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모는 덜컥 겁이나 빠른 걸음으로 지나쳐 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걸음을 멈추었어요. 세모는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도망가다니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네가 큰 돈이라도 가지고 있는 거야? 빼앗길 거라도 있는 거야? 얼마 못 가서 세모는 발걸음을 돌려 벌거숭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몹시 지치고 추워 보였어요. 세모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주고 마침 수선 부탁을 받은 털 장화도 신겨주었습니다. 젊은 젊은이 일어나보게 걸을 수 있겠는가? 젊은이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자, 걸어보게 힘들면 내가 부축해 주겠네. 젊은이는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지나자 젊은이는 세모는에게 뒤떨어지지 않고 나란히 걷고 있었지요. 자네는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저는 이 고장 사람이 아닙니다. 자네가 이 고장 사람이 아니라는 건 나도 알고 있네. 이 고장 사람들은 내가 모두 알고 있으니 말일세. 그런데 왜 이곳에 있는 건가?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나쁜 놈들에게 해를 당한 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긴 모든 일이 하느님이 뜻이니까 그렇다면 어디 갈 데는 있는가? 아니요. 저는 마땅히 갈 데가 없습니다. 세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불황자 같지는 않은데 왜 오갈 데가 없는 걸까? 그럼 우리 집으로 가세. 언 몸을 녹일 수는 있을 걸세. 세모는 젊은이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세모의 아내인 마트료나는 집에서 남편이 빨리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가죽을 사오겠지? 그러면 좋은 코트를 만들어 울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세모는 마트료나의 기대를 저버리고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젊은이까지 데려온 것입니다. 네, 이럴 줄 알았다니까. 마트료나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여보, 뭐하고 있소? 어서 저녁을 차려주구려. 가죽을 사러 간 사람이 가죽은 안 사오고 그 돈으로 술을 사 먹었군요. 거기에다 생전 처음 보는 불황자나 데려오다니 난 밥 못 쪄요. 여보, 내 말을 들어봐요. 가죽은 안 사온 게 아니라 구워준 돈을 받지 못했소. 그리고 이 젊은이는 오다가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오. 세모는 젊은이를 만나게 된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세모는 이야기하는 동안 젊은이는 의자에 조용히 앉아있었어요. 듣기 싫어요. 어서 내 외투나 내놔요. 마트료나는 젊은이에게 달려들어 다짜고짜 외투를 빼앗았습니다. 마트료나가 외투를 걸치고 문쪽으로 걸어가자 세모는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마음속에는 하느님도 없소? 세모는 말에 마트료나는 화를 누그러뜨리고 젊은이를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마트료나는 젊은이가 조금은 불쌍해 보였어요. 마트료나는 세몬과 젊은이에게 준비해두었던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마트료나는 젊은이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젊은 사람이 어쩌다 불황자 생활을 하고 있을까? 전 갈 데가 없으면 우리집에라도 있게 해야겠네.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젊은이가 마트료나를 보고 싱그두 섰습니다. 그날 밤 젊은이는 세모네 옷을 입고 따뜻한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젊은이의 이름은 미하일 이었습니다. 미하일은 세모네 구두방에서 일을 도우며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세모는 미하일에게 구둑입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미하일은 손재주가 뛰어났어요. 미하일의 구둑입는 솜씨가 알려지자 여기저기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미하일은 말도 잘 하지 않고 웃지도 않았지만 무척 성실했습니다. 미하일이 웃은 것은 처음 이 집에 오던 날 세모네 아내가 저녁을 차려줄 때 뿐이었습니다. 미하일이 세모네 구두방에서 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미하일이 열심히 일한 덕분에 세모네 형편은 조금씩 나아졌어요. 그러던 어느날 세모네 구두방에 체격이 큰 신사가 하인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이 가죽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가죽이네. 1년 동안 신을 수 있는 튼튼한 장화를 만들어주게. 값으로 10루블을 주겠네. 하지만 잘못 만들면 가만있지 않겠네. 어때 장화를 만들 수 있겠나. 세모니 미하일을 돌아보았습니다. 조금은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때 미하일은 웃는 얼굴로 신사의 뒤쪽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 만들어 드리고 말고요. 미하일이 고개를 끄덕이자 세모는 얼른 대답하고 발에 치수를 재었습니다. 신사가 돌아가자 미하일은 신사가 주문한 신발을 재단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미하일은 신사가 주고 간 좋은 가죽으로 장화가 아닌 슬리퍼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니 미하일 슬리퍼를 만들어 놓으면 어떡하나?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세모는 걱정이 태상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구두방 문을 열고 조금 전에 신사와 같이 왔던 하인이 들어왔습니다. 주인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주문한 장화는 이제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죽은 사람이 신는 슬리퍼를 만들어 주십시오. 세모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모는 미하일이 어떻게 그 사실을 미리 알았는지 무척 궁금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미하일이 세모네 집에 온 지 6년이 되었습니다. 미하일은 변함없이 구둑 입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전히 말이 없고 잘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부인이 쌍둥이 자매를 데리고 구둣방을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들 신발을 맞추러 왔습니다. 부인이 데려온 귀여운 쌍둥이 자매 중 한 아이는 절룸발이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지요? 세모는 안타깝게 말하며 발에 치수를 재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 친자식이 아니랍니다. 아이들의 엄마가 아빠도 없이 쌍둥이 자매를 낳다가 그만 숨을 거두었지 뭐예요? 그때 죽은 엄마가 이 아이 쪽으로 쓰러졌지요. 그 무게로 이 아이의 발이 이렇게 되었답니다. 우리는 아이들 부모와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려다 키웠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세몬과 마트류나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미아일은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화난 얼굴로 웃었습니다. 부인이 돌아가고 나서 세모는 미아일을 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하는 미아일의 몸에서 눈부신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여보게 미아일 자네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자네는 오늘까지 딱 세 번 웃었네. 처음 우리 집에 오던 날 웃었고 두 번째는 장화를 맞추러 왔던 신사를 보고 웃었어. 세 번째는 오늘 쌍둥이 자매를 데리고 온 부인을 보고 웃었지. 또 이 광채는 다 뭐란 말인가? 제 몸에서 광채가 나는 것은 하느님이 저를 용서하셨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 웃은 것은 하느님의 말씀 세 가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궁금하군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게. 저는 하느님을 모시는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쫓겨났지요. 미하일은 그동안의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하느님은 미하일에게 땅에 내려가 한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미하일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보니 그 여인은 쌍둥이를 낳고 지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미하일을 보고 아이들을 자기 손으로 키우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미하일은 차마 쌍둥이 엄마의 생명을 거두지 못하고 하늘로 올라갔지요. 하지만 하느님은 호통을 치며 다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하일 다시 내려가서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 와라. 그러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느님의 세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람들 안에 무엇이 깃들어 있는가 사람이 지니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미하일은 다시 땅으로 내려가 여인의 영혼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여인은 한 아이의 발 위로 쓰러져 그 무게로 아이의 발이 불구가 되었습니다. 미하일은 여인의 혼을 거두어 하느님께 바쳤습니다. 그 순간 폭풍이 잃어 미하일의 날개가 부러졌고 인간 세상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당 앞에 쓰러져 있는 천사 앞으로 다가온 사람이 바로 구두장이 세몬이었던 것입니다. 처음 당신이 내게 다가왔을 때는 당신의 얼굴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버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그냥 지나치려 마음을 밟고 다가왔습니다. 집에서 기다리던 당신의 아내에게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느님의 존재를 알려주자 금세 마음을 가라앉히고 식사를 차려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느님의 첫 번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 안에 무엇이 깃들어 있는가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웃었지요. 미아일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신사가 찾아왔을 때는 그를 따라온 죽음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 신사는 곧 죽게 되리라는 걸 모르고 1년 동안 신을 장화를 만들어달라고 했지요. 그때 두 번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에게 지내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였습니다. 그때 저는 두 번째로 웃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깨닫는 데는 6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바로 오늘 한 부인이 쌍둥이 자매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부모를 잃은 쌍둥이 자매를 이웃집 아주머니가 친자식처럼 키우고 사랑해 주었지요. 그때 저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저는 세 가지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위아일이 말을 마치자 갑자기 등에서 날개가 활짝 펴졌습니다. 미아일은 하느님의 음성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랑에 의해서 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은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동화 족제비 이야기 조선시대 새해를 맞이하여 중국의 신년 축하 사절로 갔던 정조사 일행 중 한 상인이 북경에서 어미 원숭이 한 마리를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원숭이는 새끼를 베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새끼를 낳았지요. 상인은 새끼 원숭이가 하도 귀여워 자기 소매 속에 넣어가지고 다니다가 가끔 꺼내어 어미에게 젖을 물리게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숭이가 상인에게 자기 새끼를 꺼내달라고 부탁하자 상인은 어미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어미는 너무나 좋아하며 새끼를 머리에 이고 마치 사람처럼 걸어갔지요. 그때였습니다. 솔개 한 마리가 하늘에서 손살같이 내려와 원숭이 새끼를 채가 버리는 것이었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어서 어미와 상인은 미처 손을 쓰지 못한 채 당하고 말았습니다. 원숭이는 새끼를 잃은 슬픔으로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러자 상인이 원숭이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미 하늘로 날아간 네 새끼를 어떻게 구한단 말이냐 부디 마음을 풀고 힘을 내렴 하지만 원숭이는 여전히 초채했습니다. 어느 날 원숭이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닭 한 마리를 잡아 털을 모두 뽑아 버렸어요. 그런 다음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생닭을 머리에 이고 솔개가 새끼를 채갔던 곳으로 가서 빙빙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몇 시간 마침내 하늘에서 솔개가 나타나더니 닭을 채가려고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원숭이는 솔개가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가 자기 머리에 이르자 재빨리 팔을 휘둘러 솔개를 닦아챘습니다. 그리고는 땅에 떨어진 솔개를 물어 죽였지요. 그런 뒤 상인이 잠자고 있을 때를 틈타 자기도 목을 메고 죽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 장맛비가 계좌관청 창고 옆 족제비 구멍으로 큰 구렁이 한 마리가 기어들어 가더니 족제비 집에 있던 새끼들을 한 입에 삼켜버렸습니다. 배를 채운 구렁이는 족제비 집에서 나와 느긋하게 뜰에 늘어져 있었습니다. 이때 어미 족제비 두 마리는 새끼를 잃은 슬픔을 억누르며 복수를 준비했지요. 어미들은 구렁이 앞에다 번갈아 땅을 팠는데 그 길이가 아주 긴 것이 마치 대나무의 홈통 같았어요. 어미들은 구렁이를 그 구멍으로 유도할 참이었습니다. 마침내 구렁이가 천천히 기어서 천천히 기어서 족제비가 파놓은 땅 구멍으로 들어왔는데 머리에서부터 꼬리까지 몸 전체가 꼭 끼어 빈틈없이 들어 맞았습니다. 구멍으로 들어간 구렁이는 몸이 꽉 끼어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었지요. 몸을 뒤집어 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지도 못하고 결국 얼마 안가 죽고 말았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구렁이의 머리와 꼬리 양끝을 족제비 어미 두 마리가 깨물어 죽인 것입니다. 족제비들은 힘을 합해 구렁이를 구멍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날카로운 이빨로 조심스럽게 배를 갈랐습니다. 그랬더니 네 마리의 새끼 족제비가 아무 상처도 없이 구렁이의 배 안에 죽은 듯 늘어져 있었어요. 어미들은 새끼를 꺼내 깨끗한 곳에 누인 뒤 온몸을 정성껏 핥아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번갈아 가며 콩잎과 게장초를 물어와 콩잎 위에 새끼들을 눕힌 다음 게장초로 겹겹이 덮어주었습니다. 어미들은 양쪽에서 주둥이를 잎사귀 속에 파묻고 계속해서 입김을 불어댔는데 시간이 시간이 조금 지나자 새끼들이 꿈틀거리며 살아났습니다. 한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와 때를 맞춰 여인이 기르던 족제비도 새끼 한 마리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어미 족제비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지요. 어미가 너무 늙은데다 새끼를 낳으면서 엄청난 진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자기 아이를 기르면서 족제비 새끼도 정성을 다해 보살펴 주었습니다. 하지만 족제비는 원래 사나운 성질을 가진 동물이었지요. 그래서 여인은 행여나 족제비가 아이를 해칠까 봐 늘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족제비는 제법 몸이 불어 어미 티가 날 정도로 자랐습니다. 아이도 무럭무럭 자랐고 양볼에 젖살이 올라 토실토실 해졌지요. 그때까지 여인이 걱정하던 일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족제비가 눈치가 빨라 아이 근처에는 얼신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었어요. 마침 집안에 먹을 물이 떨어져 여인은 우물로 갈 잠이었습니다. 아이는 침대에 누워 잠이 들어 있었고 족제비도 침대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모두 잠이 들었으니 그새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 빨리 우물가에 다녀와야겠다. 그렇게 안심한 여인은 물동이를 들고 서둘러 우물로 향했습니다. 우물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어 잠시 자리를 비워도 괜찮으리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아이가 자고 있는 침실로 기어들어왔습니다. 잠결에 이상한 느낌을 받은 족제비는 눈을 번쩍 떴어요. 구렁이는 아이 침대를 향해 굵고 검은 몸을 뒤틀며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큰일 났군. 족제비는 일단 위험한 상황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구 울어댔습니다. 그러나 우물가로 간 여인의 귀에까지는 미치지 못했어요. 족제비는 자기 몸을 던져서라도 아기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구렁이 앞을 가로 막았습니다. 그러나 구렁이는 족제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아이의 침대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죽고 싶지 않으면 넌 저리 비켜라. 네 자그마한 몸으로 날 당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구렁이는 거만하게 몸을 움직이며 으름장을 놓고는 바로 침대 코앞 까지 다가왔습니다. 족제비는 있는 힘을 다해 구렁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구렁이의 목을 물고 늘어졌지요. 이 조그만 놈이 구렁이는 족제비를 떼어내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쳤지만 때때로 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구렁이는 족제비의 날카로운 이빨을 견디지 못하고 숨이 끊겼습니다. 구렁이가 죽은 것을 확인한 족제비는 이 상황을 얼른 여인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마침 여인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아니 이럴 수가 네가 드디어 일을 저지르고 말았구나. 족제비의 입가에 얼룩진 피를 보고 여인은 자기 아기를 물어 죽였다고 생각하여 앞뒤 가리지 않고 머리에 이고 있던 물동이로 족제비를 내리쳤습니다. 족제비는 그 자리에서 힘없이 늘어졌어요. 황급히 침실로 뛰어들어간 여인은 여인은 눈앞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피를 흘린 채 흉물스럽게 늘어져 있는 구렁이를 보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됐기 때문입니다. 아가 여인은 분명히 자기 아이가 죽은 줄로만 알고 울부짖으며 침대로 달려갔는데 아기가 누워있는 침대에서는 전혀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아이가 엄마를 알아보고는 생긋 웃으며 옹알이를 하는 것이었어요. 뭔가 일이 잘못되었음을 눈치챈 여인은 다시 허둥지둥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족제비의 몸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아네몬의 이야기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아들 에로세는 장난이 무척 심했습니다. 누구든 에로스의 화살을 심장에 맞게 되면 뜨거운 사랑에 빠지게 되지요. 에로스는 장난삼아 어머니 아프로디테의 심장에 화살을 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날 이었어요. 아프로디테는 사냥을 나갔다가 아프로디테가 아프로디테는 아름다운 청년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야. 아프로디테는 그만 아프로디테는 아프로디테는 아프로디테가 아프로디테의 올 Sung 사냥 솜씨가 무척 뛰어난 여신이었어요. 아도니스도 사냥을 하는 아프로디테의 모습에 마음을 뺏기고 말았지요. 아도니스, 당신과 함께 사냥을 하고 싶어요. 좋아요. 우리 매일 숲에서 만나기로 해요. 아프로디테와 아도니스는 그날부터 함께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사냥을 즐기기도 했고, 또 어느 날은 숲과 들판을 뛰어다니며 놀기도 했어요. 당신은 정말 멋진 여신이에요. 저도 당신처럼 아름다운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아도니스는 점점 아름답고 활달한 아프로디테 여신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물론 아프로디테도 아도니스를 마음속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프로디테는 이따금 아도니스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나 때문에 혹시 아도니스가 잘못되는 건 아닐까? 그리스에는 사람이 신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오래 살지 못한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라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프로디테는 신들의 회의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아도니스 곁에만 머물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여신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아도니스, 난 내일 올림포스 신전에서 열리는 신들의 회의에 참석해야 해요. 이틀 동안은 당신을 볼 수 없어요. 어쩌지요? 아프로디테는 슬픈 얼굴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프로디테. 이틀은 금방 지나갈 거예요. 아도니스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프로디테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왠지 아도니스를 혼자 두고 가면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스, 내가 없는 동안에 당신에게 나쁜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지요? 내 사냥 솜씨가 뛰어난 건 당신이 잘 알지 않소? 그건 잘 알지만 왠지 마음이 불안해요. 사냥할 때 조심할 테니까 걱정 말아요. 이젠 됐죠? 알았어요. 그럼 한 가지만 나랑 약속해요. 사나운 동물은 사냥하지 않겠다고. 당신이 아무리 사냥을 잘해도 화가 나서 날뛰는 멧돼지를 다스릴 수는 없어요. 약속할게요. 사나운 동물은 쫓지 않을게요. 아프로디테는 아도니스의 맹세를 듣고서야 올림포스의 신전을 향해 발길을 옮겼습니다. 아프로디테가 떠난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어요. 혼자 남은 아도니스는 여전히 사냥하기에 바빴습니다. 아, 멧돼지다. 여기서 창을 던지면 정확히 맞출 수 있겠어. 아도니스는 사냥감에 정신이 팔려 아프로디테와 약속한 것을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자, 받아라. 아도니스는 멧돼지를 향해 힘껏 창을 던졌어요. 하지만 창은 멧돼지를 살짝 비켜갔습니다. 아, 창이 빗나가더니. 성남 멧돼지는 아도니스를 향해 곧장 달려들었습니다. 아프로디테, 살려줘요. 아도니스는 소리쳤어요. 그만 멧돼지의 날카로운 어금니에 목을 찔리고 만 겁니다. 신전에서 회의를 하던 아프로디테는 아도니스의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도니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아프로디테는 벌떡 일어나 아도니스가 사냥하던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도니스는 많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어요. 아도니스, 정신 차려요. 아프로디테는 아도니스를 불러보았지만 소용없었어요. 아도니스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내가 곁에 있었다면 당신은 죽지 않았을 텐데. 아프로디테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아도니스를 이렇게 보낼 수는 없어. 아프로디테는 아도니스를 쐬다듬으면서 주문을 외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도니스, 당신이 흘린 붉은 피는 봄이 오면 꽃이 되어 아름답게 피어날 거예요. 그리고 피로 젖은 땅 위에 술을 몇 방울 떨어뜨렸어요. 그러자 그곳에서 정말로 붉은 꽃이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꽃은 바람에 약해서 봄바람이 불면 금세 저버렸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은 아도니스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오늘의 동화, 올바름의 가르침 옛날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라 나라를 매우 강하게 만들었어요. 강력한 군대와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된 알렉산더 대왕은 전쟁에서 매번 승리하고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이룰 수 있었습니다. 자신감에 가득 찬 알렉산더 대왕은 세상에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지요. 알렉산더 대왕은 용맹한 왕이었지만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방문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들의 나라에 온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에는 왜 온 거야? 설마 이스라엘을 군대로 정복하려는 것은 아니겠지? 에이 설마 우리에게서 뭘 빼앗아 가려고 온 것은 아닐까? 우리한테서 빼앗아 할 것이 뭐가 있나? 사람들은 이렇쿵 저렇쿵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했지만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라비님이라면 알렉산더 대왕이 온 이유를 아시지 않을까? 그래, 우리끼지 불안해하지 말고 라비님께 가서 여쭤보도록 하세.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현명한 라비를 찾아갔습니다. 라비는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을 찾아가 이스라엘에 온 이유를 물었습니다. 대왕께서는 무엇을 얻기 위해 여기에 오셨습니까? 금과 은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입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웃으며 말했어요. 허허, 금과 은이라면 나에게도 넘칠 만큼 있소. 그리고 나는 당신들을 힘으로 다스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소. 그럼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나는 단지 당신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올바름이란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오. 알렉산더 대왕의 말을 들은 라비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러시군요. 이곳에 계시는 동안 대왕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농부가 라비를 찾아왔어요. 그 중 한 농부가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라비님, 저희에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라비님의 지혜를 빌리고자 찾아왔습니다. 부디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어허, 내가 두 분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나 무엇인지 들어봅시다. 도대체 무슨 일이오? 마침 그 자리에는 라비를 찾아온 알렉산더 대왕이 함께 있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두 농부의 방문이 무척이나 흥미로웠지요. 두 농부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궁금했고요. 과연 그 문제를 라비가 어떻게 해결할지도 궁금하여 알렉산더 대왕은 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한 농부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가 이 사람에게 가축들의 먹이로 쓸 마른 풀을 한 더미 샀습니다. 그런데 소에게 주려고 마른 풀을 나르는데 그 안에서 아주 많은 금화가 나오지 뭡니까? 그래서 제가 그 금화를 이 사람에게 돌려주려고 했더니 끝까지 안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농부의 말을 들은 라비가 빙글에 웃으며 농부에게 물었어요. 그 금화를 왜 억지로 돌려주려고 하십니까? 금화가 있다면 가축들도 더 많이 살 수 있고 사는 형편도 훨씬 넉넉해질 텐데요. 그러자 그 농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저는 이 사람에게 마른 풀을 산 것이지 금화를 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가 값을 치른 마른 풀만 갖고 금화는 마땅히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라비가 마른 풀을 판 농부에게 물었어요. 금화는 당신이 판 마른 풀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신은 이 농부에게 마른 풀만 판 것이지 그 안에 든 금화까지 판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말을 돌려받는 것이 맞지 않냐고 물었어요. 라비가 말을 끝내자마자 마른 풀을 판 농부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라비님, 전 이 사람에게 마른 풀더미 전부를 팔았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무엇이 나왔든 그건 마른 풀을 산 이 사람의 것이지 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금화도 마른 풀을 산 이 사람의 것인데 제가 어찌 금화를 돌려받는단 말씀이십니까? 두 농부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라비는 골똘히 생각에 잠겼어요. 마른 풀더미에서 나온 금화를 누구에게 주는 것이 가장 공정할까? 이었고 라비는 두 농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른 풀을 반분의 말씀도 옳고 마른 풀을 삼분의 말씀도 옳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의 생각을 모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희들의 생각이 서로 다른데 어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두 농부가 라비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요. 두 분은 제가 어떤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든 그대로 따르시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라비님이시라면 저희에게 올바른 해결 방법을 알려주실 게 분명합니다. 두 농부의 대답을 들은 라비는 빙글에 웃으며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두 분 중 딸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네, 저에게 결혼할 나이가 된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왜 물으십니까? 마른 풀을 산 농부가 의아한 얼굴로 물었어요. 농부의 질문에 라비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이번에는 마른 풀을 판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당신에게 결혼할 나이가 된 아들이 있습니까? 네, 어른이 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왜? 잘됐군요. 그럼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농부는 라비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옆에서 이 사건을 쭉 지켜보던 알렉산더 대화는 라비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두 분 모두 정직하고 욕심이 없는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모두 그 말을 갖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두 분의 그런 정직함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 모두 만족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비님, 궁금하니 어서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두 농부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라비를 재촉했어요. 우선 두 분의 아들과 딸을 결혼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마른 풀에서 나온 그 말을 그 부부에게 주도록 하십시오. 저는 그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비는 두 농부에게 해결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라비의 말을 들은 두 농부는 라비의 지혜롭고 공정한 판결에 감탄했습니다. 라비님,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정직한 분과 사돈이 된다니 전 너무 좋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비님이시라면 저희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허, 제가 알려드린 방법에 만족하신다니 다행입니다. 두 농부는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라비의 판결에 만족해하며 돌아가는 농부들을 말없이 지켜보았지요. 잠시 후 라비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두 농부에게 알려준 해결 방법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올바름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제 대왕께서 갖고 계시던 궁금증이 풀리셨습니까?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로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오. 알렉산더 대왕의 말에 라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왕께서는 이런 경우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잠시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알렉산더 대왕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라면 이런 경우 두 사람을 모두 없애고 내가 그 금화를 차지했을 것이오. 이것이 나의 올바름이었소. 알렉산더 대왕은 존경심이 담긴 눈으로 라비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라 생각했소. 그러나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소. 오늘 당신과 두 동부는 모든 이에게 공정한 것이 올바름이라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었소. 당신과 동부들 덕분에 큰 가르침을 얻었소. 알렉산더 대왕은 라삐의 손을 잡으며 고마워했습니다. 라삐 역시 알렉산더 대왕의 손을 마주잡으며 웃어주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복 많은 총각 옛날에 한 총각이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림살이가 지지리도 가난했지요. 아무리 부지런히 일을 해도 찢어지게 가난하기는 매 한가지였어요. 하도 가난하니까 나이가 서른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갔습니다. 살기가 어려워서 이웃사람들에게 푸념을 하면 그게 다 팔자일세 타고난 복이 없어서 그런 걸 어떡하나 하고 말했지요. 그러면 타고난 복은 누가 준대요? 총각이 궁금해서 모르면 그야 하늘나라에 사는 옥황상재가 주시는 거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옥황상재를 찾아가서 물어나봐야겠다. 나는 왜 이리 복이 없는지 그 까닭이라도 알아봐야겠어. 이렇게 총각이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어머니한테 하직 인사를 드리고 집을 나섰지요.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모르니 그저 발길 닿는 대로 자꾸만 갈 수밖에요. 가다보니 날이 저물었는데 마침 길가에 아담한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하룻밤 묵고 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 집 주인은 젊은 색시인데 대접을 아주 잘해주었습니다. 어디 가느냐고 묻기에 하늘나라에 옥황상재 만나러 간다고 했더니 그러면 제 부탁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저는 시집을 갔다 하면 그날로 남편이 죽고 맙니다. 남들은 다 제 팔자가 사나워서 그렇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무슨 일을 하나 하고 가만히 살펴보니 아이들이 꽃나무에 물을 주고 있더래요. 그런데 아직 꽃이 하나도 피지 않았습니다. 무슨 꽃나무이기에 그렇게 물을 줘도 꽃이 피지 않느냐? 총각이 모르니까 이건 황금으로 만든 꽃나무인데요. 왜 꽃이 피지 않는지 우리도 모르겠어요. 하늘나라 옥황상재님이나 아실까? 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지금 옥황상재님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 그러면 우리 꽃나무에 왜 꽃이 피지 않는지 좀 여쭤봐 주세요. 그거야 어렵지 않지. 그러고 또 길을 떠났습니다. 자꾸 가다 보니 큰 강이 나왔어요. 강 저편이 하늘과 맞닿아 있는데 도무지 강을 건널 길이 없는 겁니다. 사공도 없고 배도 없었어요. 여기까지 와서 하늘나라에 못 가는구나 하고 한탄을 하니까 강물이 쩍 갈라지면서 커다란 이무기가 고개를 쑥 내미는 겁니다. 어딜 가려고 이 강을 건너려 하시오? 하늘나라에 옥황상재님 만나러 간단다. 그럼 내 등에 업히시오. 이 강만 건너면 하늘나라요. 그래서 이무기 등에 업혀 강을 건너는데 이무기가 또 부탁을 합니다. 나는 천 년 동안 여기서 용될 날만 기다리고 있다오. 옥황상재님을 만나거든 내가 아직까지 왜 용이 못됐는지 좀 물어봐 주시오. 그러고 말고 이렇게 강을 건네준 은혜에 견주면 그런 심부름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해서 이무기 덕분에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어요. 옥황상재가 사는 큰 집 앞에 이르니 문지기가 못 들어가게 길을 막는 겁니다. 나는 옥황상재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 먼 길을 왔으니 드려보내 주시오. 안 돼요 안 돼.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안에서 옥황상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이 왜 이리 시끄러우냐. 문지기가 이러이러해서 그렇다고 아르니까 옥황상재가 들어오라고 허락을 하는 겁니다. 얼른 들어가서 넙죽 엎드렸지요. 상재님 저는 아무리 부지런히 일을 해도 밤낮 가난하게 산답니다. 제게는 왜 이렇게 복이 없는지 여쭈어 보러 왔습니다. 어허 사람마다 타고난 복이 다르지만 애써 남을 도우면 없는 복도 생기는 법이라네. 청각은 오는 길에 부탁받은 것도 하나하나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남편 이른 색시는 남을 잘 돕는 사람에게 시집가면 될 것이고 꽃 못 피우는 아이들은 정성이 모자라서 그런 게야 곤나무는 금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정성으로 가꾸어야지. 그리고 이목이에게는 욕심이 많아서 용이 못 된다고 이르게나 하나만 있으면 될 여의주를 두 개씩이나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라고 하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총각이 고맙다고 저를 꾸벅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지요. 큰 강가에 이르니 이목이가 또 나와서 강을 건너주었어요. 내가 부탁한 곳은 물어보았소. 여의주를 두 개씩이나 가지고 있어서 용이 못 된다는군. 그렇군요. 이제 여의주 하나는 소용이 없으니 당신이 가지시오. 이목이가 여의주 하나를 총각에게 주더니 금세 용이 되어 하늘나라로 휙 날아갔어요. 여의주 하나를 얻어 가지고 가다가 꽃나무에 물 주는 아이들을 만났지요. 옥황상재님은 만나보셨나요? 그래, 꽃나무는 금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정성으로 가꾸어야 한다고 그러시더구나. 아, 그렇구나. 이제 금은 소용없으니 아저씨가 가지세요. 아이들이 금으로 만든 꽃나무를 총각에게 주고는 밭을 다시 일구고 씨를 뿌리니 금세 싹이 났습니다. 총각은 금을 많이 얻어 가지고 갔지요. 가다 보니 길가에서 색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옥황상재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남을 잘 돕는 사람에게 시집가면 된다고 하셨소. 듣고 보니 남을 잘 돕는 사람이란 바로 당신이군요. 남의 부탁을 이렇게 잘 들어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색시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홀어머니 모시고 잘 살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총각이 복을 많이 얻어왔다고 그랬대요. 여의주 같은 보배도 얻고 금도 많이 얻고 게다가 색시까지 얻어 장가를 들었으니 그게 복이 아니고 뭐겠어요? 오늘의 동안 욕심많은 부돌이 옛날에 나이도 똑같고 몸집도 비슷한 세 아이가 같은 글방에 다녔어요. 그런데 이 세 아이에게는 소원이 한 가지씩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신선이 되는 게 소원이어서 이름을 신돌이라 했고 또 한 아이는 글 잘하는 선비가 되는 게 소원이어서 선돌이라 했지요. 또 한 아이는 부자가 되는 게 소원이라 부돌이라고 했습니다. 새 글동무가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나 봐요. 그래서 배우는 책을 죄다 줄줄이 외게 됐습니다. 하루는 글방 훈장님이 셋을 불러다 놓고 너희들이 그동안 글공부를 부지런히 해서 이제 내가 더 가르칠 것이었구나.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 곁을 떠나서 너희들끼리 공부를 하여라. 하더래요. 그래서 셋이 조용한 산 속에 가서 글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훈장님과 부모님께 하직 인사를 드리고 산으로 들어갔지요. 마침 깊은 산 속에 빈 절이 있어서 거기서 잠도 자고 밥도 지어먹으며 글공부를 했더래요. 셋이서 약속을 하기를 아침밥은 신돌이가 짓고 점심밥은 선돌이가 짓고 저녁밥은 부돌이가 짓기로 했어요. 그런데 밥을 지어 상을 차려오는 봄이 셋이 저마다 다르더란 말이지요. 신돌이는 밥을 그릇에 퍼 담을 때 두 동무 것을 먼저 수북하게 담고 남은 것을 제 밥그릇에 퍼 담았어요. 그러니까 늘 자기는 찌꺼기 밥이나 누룽지 차지였지요. 그래도 군말 한 번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선돌이는 밥을 어떻게 퍼 담느냐 하면 새 밥그릇에 저울로 단듯이 똑같이 밥을 담았어요.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똑같이 담아놓으니 누가 더 잘 먹고 못 먹고 할 것이 없었지요. 부돌이는 늘 자기 밥그릇에 먼저 밥을 수북히 퍼 담고 나서 남은 찌꺼기와 노룽지를 두 동무 밥그릇에 퍼 담았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양식이 모자라도 제 밥그릇은 늘 푸짐했지요. 그래도 다른 두 동무는 알고도 모르는 채 쓰다 달다 말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세 끼를 먹으며 공부를 하니 신돌이는 날이 갈수록 몸이 야위고 선돌이는 날이 가도 어제가 오늘 같고 부돌이는 날이 갈수록 피둥피둥 살이 쪘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3년이 후딱 지나갔어요. 이제 글공부도 할 만큼 해서 산을 내려가기로 했지요. 이제 우리 여기서 헤어지자 저마다 소원을 이루고 10년 뒤에 여기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졌답니다. 그 뒤에 선돌이는 글공부를 더 많이 해서 소원대로 이름난 선비가 되었어요. 과거의 급제에서 벼슬도 하고 말이지요. 벼슬 자리에 있으면서 나라이를 칼로 모자르듯이 경우바르게 딱딱 자라니까 사람들이 과연 선비 중에 선비라고 추워주고 그랬어요. 소원대로 잘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두 동무들과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신돌이 부돌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원대로 신선되고 부자되어 잘 살고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도포 입고 갓 쓰고 옛날에 공부하던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보니 옛날 절이 있던 자리에 절은 온데간데 없고 아담한 초가집이 한 채 있더래요. 뜰에는 갖가지 꽃이 활짝 피었고 그윽한 향기가 집안에 가득한데 쌍 모지개가 초가 지붕에 두둥실 걸려 있더래요. 경치가 하도 아름다워서 입을 딱 벌리고 바라보고 있으니 집안에서 하얀 옷 입은 사람이 굽은 지팡이를 짚고 걸어 나오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바로 신돌이었어요. 자네는 소원대로 신선이 되었네 그려 자네는 소원대로 선비가 됐군. 둘이서 얼싸안고 반가워했습니다. 신돌이가 선돌이를 데리고 집안을 여기저기 구경시켜주는데 신선이 사는 집은 좁아도 넓더래요. 동쪽 창문을 열고 보니 봄 경치가 나타나서 온갖 꽃이 울긋불긋 피어있고 남쪽 창문을 열어보니 여름 경치가 나타나서 푸른 숲이 우거져 있더래요. 서쪽 창문을 열고 보니 단풍이 한창인데 온갖 곡식과 과일이 무르익고 북쪽 창문을 열어보니 흰눈이 가득 쌓여 눈이 보시더래요. 선돌이가 이렇게 좋은 구경을 실컷 하고 보니 부돌이 소식이 궁금해지지 않겠어요? 부돌이는 왜 여태 안 올까? 약속을 잊어버렸나? 그랬더니 신돌이가 한숨을 쉬면서 하는 말이 부돌이는 벌써 여기 와있다네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어디 있느냐고 물으니까 신돌이가 들고 있던 지팡이로 주춧돌 아래를 가리키는 겁니다. 거기를 보니까 글쎄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또아리를 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란 말이지요? 저 구렁이가 부돌이란 말인가? 하니 신돌이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겁니다. 아니 어쩌다가 부돌이가 구렁이가 되었단 말인가? 부돌이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남의 것을 탐내다가 그만 하늘의 벌을 받았다네 10년 전 셋이서 글 공부할 때도 제 밥그릇만 채우더니 그 뒤로도 욕심을 못 버려서 죄값을 치르나봐 아무리 죄값을 치른다고 해도 옛 동무가 저런 꼴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하겠어? 선돌이가 신돌이를 붙잡고 사점을 합니다. 여보게 아무려나 같이 공부하던 글동무인데 불쌍해서 못 보겠네 자네는 신선이니 무슨 수가 없겠는가? 그러니까 신돌이가 한참 동안 궁리를 합니다. 그러더니 구렁이더러 여보게 뒤뜰에 가면 복숭아 나무가 하나 있으니 거기 가서 복숭아를 잇는 대로 다 따오게나 하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구렁이가 된 부돌이가 그 말을 듣고 스르르 뒤뜰로 갔습니다. 구렁이를 보내놓고 나서 신돌이가 하는 말이 만약에 부돌이가 복숭아를 그대로 다 가지고 오면 하늘의 용서를 받아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을 걸세. 조금 있으니까 구렁이가 복숭아를 세 개 입에 불고 옵니다. 신돌이가 그걸 보더니 한숨을 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부돌이가 뭘 또 잘못했는가? 뒤뜰에 열린 복숭아는 네 개인데 자기가 한 개를 따먹고 세 개만 가지고 왔어. 아직도 욕심을 못 버린 게야. 도대체 사람 노릇을 할 수 없는 신보니 난 늘 어쩌겠는가. 그 소리를 들은 구렁이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어디론가 스르르 사라져 버리더래요. 그 뒤로 신돌이, 선돌이는 오래오래 잘 살았는데 부돌이는 다시 나타나지 않더랍니다. 지금도 아마 구렁이로 살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오늘의 동안 귀동의 돌다리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남편은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고 아내는 갯벌에 나가 조개를 캐며 금셀 좋게 지냈습니다. 그럭저럭 먹고 살만하고 인심도 좋은데 이 부부에게 딱 하나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나이 50이 넘도록 자식이 없었지요. 부모님께 빌어도 보고 좋다는 약도 먹으며 온갖 정성을 쏟았는데도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더두 안바라고 딱 하나만이라도 자식이 있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바다에 나갔던 남편이 난생 처음 보는 희한한 물고기를 잡아왔어요. 어찌 보면 농어 같은데 등은 복숭아색이고 배는 연한 황색인 게 농어와는 달랐습니다. 지느러미도 가운데는 황색이고 가장자리는 붉은색인 게 아주 먹음직스러웠지요. 남편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물고기를 끓여 아내와 한 그릇씩 맛나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음날부터 아내의 몸이 이상했습니다. 자꾸 구역질을 하더니 시간이 지나자 점점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아내가 아기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부부는 용왕님이 점지해준 아기라며 고마워했지요. 그리고 열 달 뒤 아내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부부는 몹시 기뻐하며 혼이 난 지 30년이 돼서야 얻은 아들을 귀동이라 이름 짓고 애지중지 키웠답니다. 그렇게 아무 탈 없이 7년이 흘렀어요. 어느 초여름 햇빛 좋은 날 아내가 땜목다리 아래에서 빨래를 할 때였습니다. 이제 7살이 된 귀동은 엄마 옆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지요. 거참 아까운 녀석인데 안됐군. 다리를 건너던 웬 스님이 귀동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라 스님에게 물었지요. 안됐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스님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아내에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동이 얼마 안가 죽을 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기겁을 하며 스님에게 매달렸지요. 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제발 우리 귀동이를 살릴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집을 떠나야만 살 수 있습니다. 스님은 자기가 머물고 있는 절 이름을 알려주며 그곳으로 귀동이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귀동이 스무살이 될 때까지는 부모와 함께 살면 안된다며 말이지요. 그리고 스님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남편도 가슴이 내려앉았지요. 어린 아들을 낯선 곳으로 보내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부부는 끙끙 앓기만 했어요. 그러나 몇 날 며칠이 지나도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부부는 마음을 모질게 먹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이 귀동을 불렀습니다. 귀동아 보다시피 내 어미도 나도 이렇게 아프니 너를 더 이상 돌볼 수가 없구나. 얼마간이라도 다른 곳에 가 있으련. 아닌 밤중에 홍두께라고 귀동이 펄쩍 뛰었습니다. 싫어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 없는 곳에는 가기 싫어요. 귀동은 귀동은 두 번 말도 못 붙이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부부는 주춤 했어요. 그러나 더 이상 미적거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귀동에게 큰일이 생길지 몰랐으니까요. 남편이 엄한 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어허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웬 말이 그리 많노 당분간 집을 떠나 있으라니까 귀동은 제 어머니 치맛자락에 숨어 바락바락 소리쳤습니다. 싫어요. 싫다니까요. 전 아무데도 안 가요. 남편이 딱 부러지는 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나와 네 어미가 늙어서 일을 못하니 네 한 입이라도 줄여야겠다. 마침 스님께서 심부름할 동자승을 구한다니 거기로 가거라. 절에 가면 밥도 공짜로 주고 옷도 입혀준다니 떼쓰지 말고 가거라. 그제야 기동은 아차 싶었습니다. 아버지 말투며 표정을 보니 뭔지 모르지만 자신이 무언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게 틀림 없었습니다. 떼를 써서 될 일이 아닌 듯했지요. 기동은 얼른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부터 밥도 적게 먹고 일찍 일어나고 나무도 해오고 고기도 잡아올게요. 그러니 저를 보내지 마세요.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네? 아무것도 모르는 기동이 작은 손을 모아 싹싹 빌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부는 애간장이 끊어졌지요. 그러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호통을 쳤습니다. 형제자매 먹여살리기 위해 남의 집에 종로를 타러 팔려도 가는데 이깟걸로 눈물 콧물이냐? 이 못난 놈 우리는 더 이상 너 못 키운다. 너 하나만 없으면 우리 둘이 예전처럼 편히 사는데 너 때문에 너무 힘들어. 어서 나가. 남편은 간신히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모진 소리를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귀동은 막무가내로 아버지에게 매달렸어요. 아버지 옷이 찢어지도록 매달리니 아내는 실신을 하고 무슨 일인가 하여 몰려든 동네 안학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차마 못할 말을 꺼냈습니다. 잘 들어라. 사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동안 키운 정으로 이 말만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네가 이렇게 나오니 할 수 없구나. 너는 죽어다가 키운 자식이다. 그러니 이제 네 부모가 찾으러 갈 때까지 절에서 살거라. 사람들은 가슴이 조마조마 했습니다. 저러다 귀동이 충격을 받아 정신을 잃을까 걱정되었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귀동은 오히려 침착했어요. 더 이상 울지도 않고 소리 지르지도 않고 가만히 아버지만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한참 뒤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마음이 그러신 줄 몰랐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동은 갑자기 다 큰 어른같이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지요. 사실 귀동은 아버지가 거짓말을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귀동은 아버지에게 따지고 싶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어머니가 등은 복숭아 색이고 배는 연한 황색인 신비로운 물고기를 드시고 저를 낳으셨다 했는데 어찌 제가 남의 자식입니까? 저를 태어나게 해준 노랗고도 붉은 지느러미를 가진 물고기를 아버지가 잡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귀동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거짓말을 할 정도로 자신 때문에 힘들다니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지요. 아버지가 자신을 싫어한다면 떠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귀동은 집을 나와 묵묵히 뗏목다리를 건넜습니다. 부부는 아들을 보기 위해 뗏목다리까지 쫓아 나왔지요. 그러나 눈물이 앞을 가려 귀동의 뒷모습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귀동은 어엿한 스님이 되었습니다. 귀동을 절에 데려온 스님도 이제 나이지긋한 노스님이 되었지요. 그동안 노스님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보아하니 귀동은 산천 곳곳으로 탁발을 다녀도 부모가 있는 곳은 얼신도 안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듯 부모에 대해서는 입도 벙끗 안했지요. 마치 부모라는 말을 입에 올리면 부처님 율법에 어긋나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노스님이 보기에 귀동은 자기 부모가 자기를 버린 줄 알고 마음속으로 미움을 쌓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귀동은 어머니 아버지가 어린 저를 매몰차게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부모는 그저 속세의 인연일 뿐 이라고 여겼습니다. 노스님은 사실을 말하고 싶어도 귀동이 스무살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으니 애가 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제 노스님은 기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스님은 귀동이 스무살이 되는 날을 위해 하루하루 숨을 몰아시며 버텼지요. 그리고 드디어 귀동이 스무살이 되던 날 노스님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왜 냉정하게 아들을 절로 보냈는지 말입니다. 그건 내 운명이었다. 내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또한 운명을 거스르는 일. 그래서 너에게는 비밀로 할 수밖에 없었구나. 말을 마친 노스님은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귀동은 너무 놀라 꼼짝할 수가 없었지요. 부모가 자신이 미워서 버린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헤어진 것이라니. 며칠 뒤 노스님의 입접식을 치른 귀동은 부모님이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미움이 쌓인 만큼 그리움도 얼마나 컸는지 몰랐습니다. 귀동은 어섯발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싶었지요. 그래서 숨이 턱에 닿도록 집을 향해 달리고 달렸습니다. 그러나 간신히 도착한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집조차 허물어져 흔적뿐이었습니다. 혹시나 하고 이웃집 노인에게 물으니 노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한날 한시에 두 분 모두 떠나셨네. 부모님은 부모님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식이 없으니 무덤도 만들지 말라고 유언했다고 했지요. 귀동은 그 자리에 조져 앉았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밤새 목 놓아 울던 귀동은 다음날 뗏목 다리로 갔습니다. 무덤도 없으니 부모님과 자신이 마지막으로 헤어진 장소인 뗏목 다리라도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귀동이 막 뗏목 다리로 내려설 때 였습니다. 사람 살려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귀동이 놀라 달려가니 뗏목 다리에서 어떤 아낙이 소리를 지르고 있고 다리 아래를 보니 누군가 물에 빠졌습니다. 안하기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니 아이가 빠진 모양이었습니다. 귀동은 앞뒤 가릴 것 없이 물로 뛰어들었지요. 그리고 가까스로 아이를 데리고 다리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한마디씩 푸념을 늘어놓았지요. 또야 또 이 마을을 뜨던지 해야지 이래서 어찌 살아 귀동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잠시 뒤 다행히 아이는 숨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이 엄마가 다짜고짜 화를 냈어요. 아이고 이놈의 다리 허구한 날 사람 목숨을 잡아먹으니 맘 놓고 살 수가 있어야지 원 안악은 안악은 좀 전에 비명을 지를 때와는 완전 딴 사람 같았습니다. 이게 모두 다리 귀신 탓이지. 안악은 팩 소리를 지르더니 귀동에게 인사 한마디 없이 제 아이를 들쳐 엎고 가버렸습니다. 귀동은 참 성질 고약한 안악도 다 있다 싶었지요. 아무리 뒷강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달라도 제 아이 목숨을 구해준 사람에게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안악은 돌아서 가면서도 뒤돌아 흘끔흘끔 귀동을 봤어요. 그리고 퇴하니 침까지 뱉었습니다. 귀동은 의아해서 옆에 있던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저 안악이 도대체 누구한테 화를 내는 건지요? 그리고 다리 귀신은 또 뭔가요? 귀동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어물어물 귀동을 피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더니 대답도 않고 슬슬 돌아가 버렸습니다. 귀동은 별 이상한 사람들도 다 있다 생각하고 그냥 절로 돌아가려 했지만 마음이 영 찜찜했습니다. 귀동은 발길을 돌려 부모님의 소식을 알려준 노인에게 갔지요. 저 다리가 저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리고 다리 귀신은 또 뭔가요? 귀동은 안악과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던 이를 말하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노인도 대답을 안하고 어물거렸어요. 귀동은 노인의 손을 부여잡고 사정사정 했습니다. 노인이 귀동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다리 귀신은 다름 아닌 자네 부모님일세. 귀동은 기절할 듯 놀랐습니다. 노인이 말을 이었어요. 자네 부모님은 눈만 뜨면 땜목다리에 나가 자네를 기다렸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도 쉬지 않고 말이야. 그런데 어느 비 오는 날 다리로 물이 넘쳐 그만 휩쓸려 가버리고 마셨다네. 알고 보니 귀동의 부모님은 물에 빠져 돌아가셨습니다. 모담을 만들지 말라는 것도 귀동이 마음 아파할 노인이 꿈의 말이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부터 마을에서는 다리 위에서 사고가 나면 자네 부모님이 다리 귀신이 되어 해코지를 한다는 소문이 돌았네. 원래 땜목다리란 것이 물 위에 떠 있다 보니 바람만 조금 불어도 사람이 쉬 빠지지 않는가.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다리 하나 안 지어주는 관할을 다 대야지. 사람들도 참. 노인은 귀동이 마을에 나타나자 마을 사람들에게 부모님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신신 당부를 했습니다. 부모가 사고를 당한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다리 귀신 소문까지 전하는 건 도리가 아니라며 설득했지요. 노인의 말을 모두 들은 귀동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살아생전 자신 때문에 애가 타셨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도 편치 못하니 자기 탓만 같았습니다. 귀동은 부모님이 저승에서나마 편히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긴 귀동은 부모님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귀동은 그 길로 산으로 향했어요. 전에 없이 귀동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귀동이 산으로 떠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장마가 지나는가 싶더니 어느새 떼약볕에 강물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었습니다. 조용한 마을에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웬일인가 하여 나와보니 소리는 떼목다리가 있는 강가에서 들려왔습니다. 강가로 가보니 귀동이 떼목다리를 걷어내고 돌다리를 짓고 있었습니다. 절에 있는 새님들도 모두 내려와 땀을 흘리며 다리를 쌓고 있었지요. 귀동이 몰려온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물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다리를 지어드리겠습니다. 노인은 물론 마을 사람들도 잠시 어리동절 했으나 곧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제 흔들흔들 위험한 떼목다리를 건너지 건너지 않아도 되니 모두들 스님들에게 달려가 인사하기 바빴지요. 나라에서는 사람이 빠지든 말든 나몰라라 하는 일을 스님들이 나서주어 더없이 고마웠습니다. 그 중 누구보다 좋아한 사람은 안악이었습니다. 이제 아이가 물에 빠질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지요. 안악은 집으로 달려가 밥을 짓고 나물도 묻히고 그날로 당장 일하는 스님들 뒷바라지에 앞장섰습니다. 귀동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를 닦은 스님들이라 도수를 부렸을까요? 몇 년씩 걸려야 완성된다는 돌다리가 일에만의 척한이 지어졌으니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지요. 모두에게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돌다리가 세워지자 다리귀신에 대한 소문부터 달라졌습니다. 다리귀신 덕에 돌다리가 세워졌다고 말이지요. 사람들은 귀동의 부모님에게 정성껏 제사를 지내고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 뒤 귀동은 세상 곳곳을 다니며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목숨 걸고 지킨 학교 옛날 이스라엘에 요한안이라는 훌륭한 라피가 살았어요. 요한안은 학식이 깊고 지혜로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요. 요한안은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애워싸고 있었거든요. 로마는 예전부터 예루살렘을 공격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 결국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겁니다. 로마군이 곧 공격할 거라는 소식에 사람들은 두 무리로 나뉘어 다투었어요. 마지막 한 명까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어차피 로마군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테니까요. 한쪽은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다른 한쪽은 평화롭게 해결하자고 입을 모았지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로마군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양쪽 모두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싸우는 사람들을 뒤로한 채 요하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로마군을 이길 수 없을 거야. 곧 로마군에게 점령당하고 말 테지. 하지만 언젠가는 로마군도 물러날 테고 그때까지 사람들이 견뎌낼 힘이 필요해. 어떻게 하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한참을 고민하던 요하나는 로마 장군을 만나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나 로마 장군을 만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 밖을 둘러싼 로마 병사들 때문에 자유롭게 성문을 나설 수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로마 장군을 만나러 가겠다고 하면 예루살렘 사람들도 요하난을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저런 이런저런 국립 끝에 요하나는 한가지 꾀를 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성 안에는 요하난이 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요하난 선생님께서 편찮으시되 어쩜 좋아. 제자들은 요하난을 극진히 간호했고 많은 사람들이 요하난을 걱정했어요. 요하난이 아프다는 소식은 곧 로마군에게 까지 알려졌지요. 며칠 뒤 끝내 요하난이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 이제 다시는 선생님을 뵐 수 없구나. 요하난의 제자들은 모두 슬픔에 잠겼어요. 요하난을 존경하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관습에 따라 죽은 요하난을 직접 볼 수 없었어요. 단지 관 앞에서 인사만 할 따름이었지요. 제자들이 요하난의 관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묘지가 없어 성 밖으로 나가야 했거든요.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제자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선생님을 아무 곳에나 묻을 수는 없습니다. 해가 잘 드는 언덕에 묻어들여야 해요. 제자들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면서 예루살렘 성문을 나가는 요하난 요하난의 관을 배웅 했어요. 요하난의 훌륭함을 알고 있던 로마 병사들도 조용히 길을 비켜주었지요. 관을 실은 수레가 로마군이 머무르는 언덕 근처에 닿았을 때 였습니다. 제자들이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더니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관에 대고 속삭였어요. 선생님 말씀하신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관이 스르륵 열리면서 요하난이 일어나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 요하난은 사람들 눈을 속이고 성을 빠져나오기 위해 죽은 채 한 것이었습니다. 관에서 나온 요하난은 곧바로 로마 장군을 찾아갔어요. 나는 라삐 요하난이요. 장군을 만나러 왔으니 길을 안내해 주시오. 요하난이 찾아왔다는 말에 로마 장군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죽은 요하난이 나를 찾아왔다고 이상한 일도 다 있군 당장 그를 데려오너라. 드디어 장군을 만난 요하난은 잠시 장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인사했지요. 나는 당신에게 로마 황제와 같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자 장군은 황제를 욕되게 했다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장군 내 말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로마의 다음번 황제가 되실 겁니다. 그제야 요하난의 말뜻을 알아들은 장군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지혜로는 라비가 내가 다음번 황제가 될 거라고 예언하다니 가히 듣기 나쁜 말은 아니군. 하지만 겉으로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우리 황제를 욕되게 하는 말이니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마시오. 그런데 당신은 어찌하여 위엄까지 무릅쓰고 나를 만나러 온 것이오. 다음 황제가 되실 분께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부탁이오. 로마군이 곧 예루살렘을 공격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서 싸운다 한들 로마군을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 하나만 약속해 주십시오. 라비 열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작은 학교 하나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대로 남겨주십시오. 제 부탁은 그것뿐입니다. 뭐 대단한 부탁도 아니군. 줬소. 약속하겠소. 요한안의 예의바른 행동이 좋아진 장군은 흥쾌히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얼마 뒤 로마 황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장군이 다음번 황제자리에 오르게 되었지요. 장군이 황급히 로마로 돌아가느라 전쟁은 잠시 미뤄졌습니다. 황제가 된 장군은 요한안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사를 불러 명령했지요.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라. 하지만 작은 학교 하나만은 공격하지 말고 꼭 남겨두어라. 황제의 명령에 따라 로마군은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성은 모두 파괴되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지요. 하지만 요한안이 부탁한 대로 작은 학교 하나와 그 안에 머물렀던 라삐들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전쟁으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전쟁을 무사히 견뎌낸 작은 학교에서는 다시 아이들의 책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라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지식과 지혜를 아이들에게 전하였지요. 아이들은 미래를 꿈꾸며 자라났고 어른들도 그런 아이들을 보며 새로운 희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안이 목숨을 걸고 지킨 작은 학교 덕분에 사람들은 다시 살아갈 희망과 힘을 얻게 된 것이랍니다. 한 나라의 운명은 그 나라의 어린이를 어떻게 교육하는지에 달려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희망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어린이들에게 지식과 지혜 그리고 전통을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답니다. 요한안이 작은 학교 하나와 몇 명의 라삐들을 지켜낸 덕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거랍니다. 오늘의 동화 돈이 갖고 간 행복 헌 구두를 고쳐주는 구두 수성공 그레고리는 가난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헌 구두라도 그의 손을 거치면 금방 새 구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루종일 노래를 부르며 구두를 수선했는데 그의 노래 솜씨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났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레고리를 모두 좋아했지요. 그레고리가 사는 마을에는 커다란 은행을 경영하는 은행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재산은 어마어마해서 그가 금실로 수놓아진 이불을 덮고 잔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소문처럼 은행가의 침실에는 금실로 수놓아진 푹신한 베개와 이불이 놓여 있었지만 그는 잠을 잘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조금씩 졸기는 해도 달고 깊은 잠은 한 번도 잘 수가 없었지요. 빵이나 고기처럼 시장에서도 잠을 판다면 얼마나 좋을까? 돈 돈 많은 은행가는 불평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레고리의 노래소리를 들은 은행가는 그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가난하지만 늘 즐겁게 사는 이유가 궁금했거든요. 그레고리씨 당신은 도대체 1년에 얼마나 버나요? 1년이라고요? 나는 그런 계산을 해본 적이 없답니다. 그날 그날 벌고 또 그것을 그날 그날 쓰는 거지요. 하지만 뭐 괜찮아요. 공치는 날만 없다면 말이지요. 은행가는 그레고리의 말에 기분이 유쾌해졌습니다. 그는 껄껄 웃으며 그레고리에게 금화 백개를 주면서 말했어요. 나는 오늘 당신을 왕처럼 만들어드리고 싶군요. 자 이걸로 그동안 사고 싶었던 것들을 몽땅 사세요. 그레고리는 난생 처음 보는 돈에 눈이 휘둥그레 졌답니다. 그레고리는 돈을 품에 꼭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우선 지하실에 돈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지요. 하지만 그레고리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소리에도 신경이 곤두섰으니까요. 혹시 도둑이 내 돈을 훔치러 온 건 아닐까. 그날 그날 이후 그레고리는 더 이상 평온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걱정과 의심만 마음속에 가득 해졌어요. 그 달콤한 노랫소리도 들을 수가 없었지요. 그레고리는 그런 자신이 참 싫어졌습니다. 며칠 뒤 아침 그레고리는 해가 뜨자마자 은행가에게 달려갔어요. 그는 돈 보따리를 쾅 내려놓으며 은행가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금화 백잎을 모두 드릴 테니 나에게 다시 노래와 잠을 돌려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첫 번째 이야기인 황금 머리카락은 우크라이나의 전래동화입니다. 아가씨가 마녀에게 잡혀 황금 갈기 말이 되었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고 자신이 말이 되었다는 것을 청년에게 알리기 위해 꾀를 내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낸 아가씨와 청년의 용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소다쟁이도 농부가 기지를 발휘해 황금 항아리도 지키고 소다쟁이 안에 나쁜 버릇도 고친다는 우크라이나의 또 다른 전래동화 였습니다. 아내는 농부가 꾸민 일을 통해 함부로 말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답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K K S K K K K K K 감사합니다.